아... 내 캐릭터 너무 미쳤다 너무 멋있다 와우자라 햄보 까요 어? 아 잠깐만... 아이 잠시만... 저... 저 습관적으로 하스 스톤을 켰어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강해서 햄보 까요 자... 모험 완료 내... 내 이거 저... 알바 보낸 거 왔나 end 어... 여기 아닌데 아 이게 아래층이구나 útil 이이... 아 소리가 끈데 그... 뭐... 뭐할까? 토르가 스트나 좋아? 아니면... 뭐 할까? 음... 그러네? 같이 하려면 던전이잖아. 음... 근데 우리 던전 둘은 못하잖아.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실력이 안 돼서. 아니요, 할 수 있어. 우리도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어. 그... 도와주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와요. 알겠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일검님, 딱 해가지고. 알아서 딱! 이게 도련일이지. 어, 그러면요. 저 갈대 있는데 좀 갑시다. 아아 도와드립니다 도와드립니다 나 그거 가야돼 아니 쐐기 말고 나 그거 전설아이템 만들려면은 뭐 병관절거님이 뭐 나 그거 있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토르가스트? 토르가스트 그거 했는데 거기서 이제 재료가 좋은게 좀 있어야 했는데 네 그 재료가 그 던전에서 나와 들어온거고 아 그 뭐더라 아 그 그 어디서 보죠 그 아이템 같은거? 저 와우안에 직업? 직업 없어요 없어요 따로 그 보조 그거 말씀하시는거죠? 뭐 뭐야? 병원제가 아니고 무슨 그 주황색 있잖아요 주황? 주황? 주황색 아이템 있어 뭐 이렇게 기억 무슨 기억같은거 아아아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그 사냥꾼 기억이 나오는 던전이 있는데 그때 까먹었네 아 그거? 그거 알거에요 다른 분들이 알거에요 전설기역 그거나 하죠 어 뱀추적자에게 저거저거 저게 저걸 떨구는 애가 있어요 네 가자 가자 어디인지 잘 모르는데 쓰읍 아 그것도 알아서 해준다고? 설마 뭘 설마야 역병몰락지라고요? 제작재료? 거고 오늘은 쭈형 재료 맞춰주기 형 그거 없어요? 전설템? 어 하나도 없어 그것만 맞추면은 이제 그거 할 수 있어 영혼제 모아가지고 만들 수 있어 나머지 재료는 또 누가 보내주셨어 근데 왜 우리 딜이 비슷해? 난 전설이 있는데 그것도 2단계 아 나는 그 경, 격 격 경량은 좀 많이 쎄 요리사 이런거 없어 보조 그런거 저 그리고 그 쇠기돌 그거 하나 있거든요 따로 안왔어 네 이거 어디다 쓰는거야? 그 던전 그 디아블로처럼 강화하는거에요 입구에다 꽂는거죠 그거 안꽂아도 되는거고 그죠? 안꽂으면 그냥 그거 그 그 뭐지? 순정 순정 던전 옛날 그 구하방처럼 잔뜩 개조하고 싶은 쇠기돌 막 다 놀려서 안녕하세요 어서오십시오 그 그 어 치킨쿤님 진짜 치킨쿤님이야? 짭쿤? 짭킹 짭킹쿤? 반가워요 말드락서스 가죠 날라가죠 나 말드락서스 그거 떼야되는데 저녁회 잘됐네 끝나면 저녁회나 돌아야겠다 으음 으음 여기 말드락스 여기 말드락스 근데 여기 던전은 위치가 왜 안나와? 나오는데 저기 파랗게? 아니 이거 날라가는거에는 그래서 꼭 이걸 눌러서 이거 봐야돼 여기 여기 역병몰락지에요 고통의 두기장이에요? 역병몰락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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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사이클 익숙해졌냐고? 에이 익숙해졌어요 오케이 쭈형은 뭐 이제 뭐 어 직빵입니다 별거 없어 뭐 물론 그 별거 없는 것도 잘 못하지만 또 다시 또 징징이가 됐네 징징이 할거에요 계속? 징징 이렇게 약한 소리를 해요 네? 뻔뻔하게 하세요 이거 쇠기돌 저 하나 있는데 이거 꽂아요? 신화 레벨 2인데 꽂아 그거 해도 나오나? 그거 해도 나오나? 나오지 않을까? 예 역병몰락지 맞습니다 쭈형 딜 나보다 잘 넣어 아 아니 내가 그거를 바꿨어요 세팅을 광역으로 어 그럼 꽂을게요 제가 흠 이거 어떻게 줄이지? 저 여기 초행인데 상관없어? 유전 이거 어떡해? 우리 뭐 설명같은거 안좋아도 상관없어요? 그럼 뭐 하면 중간중간에 알려주겠지 우리 템 랩 높아가지고 얼추 깰것 같은데 그냥 우리 강해? 우리 개강하지 템랩 190 넘잖아요 기준을 모르니까 우리 개강함 내가 지금 맡겨 온 거야? 어? 들어왔다 만남의 돌 같은 게 있었나? 그냥 들어왔네요 다시 나가야지 그거 초대할 수 있는데 나 여기 와봤던 것 같은데? 마일드럭소스 아 그 촉수하는 데래요? 옛날에 아 나 그거 잘 압니다 어 그거 우리가 안 갔는데 그 무슨 투기장을 안 갔어 투기장 신화 레벨 5는 우리 못 깨지 않아? 신화? 5? 5 그거 시간 지나면 그때 힐 잘하시는 분이 해주셨는데 쇠기돌 쇠기돌 깨지고 깨긴 깼어요 다 오신 거예요? 입던하겠습니다 우와 우와 멋있다 돌 어디다 꽂아? 돌 앞에 계란 꽂는 거 같은 거 있거든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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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닌데요?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인가? 여기 맞나?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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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꽂아요 지금? 근데 꽂으면은 초가 바로 시작돼가지고 다 오면은 다 시작 다 준비되셨나요? 하면서 꽂자마자 그 카운트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카운트가 뭐 30초 아니 30분 딱 걸리잖아요 시간 많이 남겨서 깨면은 쇠기돌 올라가 지금 다 오신 겸? 준비되면 말씀해 주세요 네 1 1 1 2 쳐주세요 꽂을게요 됐어요 흰RRTI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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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됐다 잘Net ㅋㅋㅋㅋㅋ 아 스웨기돌 그 누르시면 저편이래 저편 어 저편 뭐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해야돼 아 역병 몰락치에서 필요한 아이템이 나오는건 맞는데 쇠게돌은 다른 곳이네요 흠 대단함 헷 음 으 아이씨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딜을? 아이씨 양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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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성쟁이 피노키오야 어 나한테 붙었네 내가 먼저 때렸네 다 모으면 죄송 어 죄송 이렇게 죄송할짓만 하죠? 어 어 어 어 또 죄송할짓만 하네 여기 그건가? 뭐 덫 덫으로 잡는거 아닌가? 뭐 오면은? 어 뭐 못오게 어 맞아 그치 기억나네 못하는데 나 그거 하하하 해야겠다가 아니고 못한다고 얘기해 주려고 여기 왕이야 할 수 있어 어 슬라임 나올 때 깔면 됨 빙덕? 빙덕 하나? 빙덕 다 있어 있어 4 4 4 1 1 1 2 1 2 3 2 1 2 1 2 2 1 2 1 2 2 2 2 1 방해하지 마 저맥덩이? 어디다 해야돼 나? 뭘로 해야돼? 뭐가 얼리고 뭐가 안되는지 모르겠어 여기가 저리 가 아쌰 어? 형 줄까요? 내게 더 좋은데? 큰거를 얼려놨어 근데 얼린거 때리면 풀리죠? 형 당연하지 않을까요? 보통 그렇지 않나? 그죠 저 지나가는가? 여보 여보 따옴 너가 Gon쩍 아니 내게 더 좋은데? 아니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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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폭수? 응 폭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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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다쳤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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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야 돼? 아이씨... 죄송... 와... 무슨 기술인지 저 계속 죽어... 저 자포... 맞으면 안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 때려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답 압죠? 오이 씨... 무시하면 알았어 잡거냐면... 쉐아 APIs 힘들ingle 아... 히힛 밟기 저 박사님 잡아야 되는거죠? 의사선생님 어 맞아요 저 원래 막 조- 쫄자도 다 없애고 하더라구요? 근데 그냥 하나? 셋이니깐 잡았죠 아 뭐야 하하하하하하 그냥 잡을 것 같은데? 아 나 다 밟았다 축하축하 축하축하 이게 바로 적 역병의 진정한 위력이다 이런 존재를 전부 파멸시키지 사전거리에서 벗어났어 너무 멀리 있습니다 어? 나왔다 양상 떨림 쏘아 깜짝이야 하악 바이든 산려 아 이제 나이 자야 눈의 의외는 건재했을 텐데 내가 놈의 실수를 바로잡겠다 눈의 의외의 곡은 모두가 느낄 것이다 아직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어? 나 애드 됐네? 아닌데? 뭐가 날라와? 아 나 지금 데미지 왜 들어온거지? 어디서 쏘.. 저기서 쏘나? 나 왜 죽어? 어디서 쏘나 봐 뭐 싸우고 있는거야? 아 촉수를 안잡고 왔대 이거 아닌가? 진짜 좀 기억나.. 아... 좀 봐야겠어.. 어.. 아.. 구워ook nossa..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이건 어떻게 잡는거야? 까먹었다 이게 뭐 걸리면 따로 떨어져서 터져야되고 아 혼자 있으면 안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붙어있고 뭐 뜨면 이격하고 어 같이 아 저거 저거 뜨면 벌어질거야 쫄라움 잡고 쫄라움? 쫄라움은 뭐 데려오는거였나? 아 아 거미질로 직접가서 은신한 놈을 괴로거나 어 저거 뜨면 어떻게? 얘를 잡아야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8쪽 암살 암살자 잡아야됨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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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그림자 속에서 종로를 찾아볼 수 있긴 한 번을 정해야 목사에 벗어주겠다 야 이거 오 얻었어요 아 죽어 어 얻었다 기억 얻었다 기억 제가 이게 필요한 건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만들 수 있어 한 번에 얻었네요 고맙습니다 영혼제는 좀 더 모아야돼요 토르가스트 가서 모아야돼 이번주 안했죠? 토르가스트 이번주 8단계 두 번만 돌면 되잖아 그거 했어요? 못했어요 그거 하면 되겠네 끝나고 오늘 만들면 되겠네 내일 해야 되니까 그거 있어요? 그거? 그거 뭐지? 그거 말고 그 다른거 서신인가? 뭐지겠어 내일 레이드니까 하면 좋긴하지 해봐 왜 안 끊지? 나왔따 엄마 저는 아..이건 알아요 그.. 이거 뭐 하나 추가됐나? 너무 멀리 있습니다 엄청 화가 많은거 같애 목소리가 이거 뭐 잡는거야 뒤에? 뭐야? 피해야지 아잉 오 피하지 못하려 크림 침대 장면 힝 침대 아잉 그녀 침대 아잉 침대 나 왜 이렇게 자꾸 맞지? 나의 의회가 역병의 눈물을 흘리는구나 이거 잡아야 돼? 다 이거 잡네? 와 잡았다 저거 신경쓰다가 축수를 뒀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쪼리사이메티콘 좋다 그럼 바로 토르가스트? 토르가스트로 바로 가요? 응 즉시 토르가스트 그러면 나락으로 떨어지면 되겠지? 귀환해서 네 어? 장신구요? 아 주시면 좋죠 어떻게 하죠? 나가는거 어떡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내일 레이드 1등하는거 아니야 이러다? 그럴 수 있어 토르 토르고 직박이형 낀데요 퀴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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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토르가스트 그 앞으로 가면 되요? 아 걸어들어왔구나 에 네 나락가십니다 저편? 저편 나중에 즈음 저 템 만드는게 뭔저라 흠 흠 주인께선 모두를 섬기라 하셨으니 흠 흠 근데 이거 한 분이 아 치킨쿤님 감사합니다 아 바로 나가신 고맙습니다 치킨쿤님 나가셨나? 도로구사 맞나 도로구사 맞나 몇 층임? 쟤가 지금 몇개있어요? 쟤 어디서 봐요 몇개있는지? 아 시 누르구요 넵 아래에 화폐에 에 에 제이쓰 320개 있는데? 그럼 형 8단까진 뚫어놨어요? 아니요 하다 말았어요 몇단 이지? 그 저거 들어가보면 나와요? 토르가스트가면은 몇단인지 나와요 알겠습니다 오늘 8단 두 개 하면 되는데 이번 주 돌았냐고요? 돌다 말았어요 돌고 있는데 같이 뭐 인덩 가게 돼가지고 어디로 가요? 영원재전실로 가면 돼? 그 옆에 토르가스트 들어가는데 여기 두 개 들어왔는데 두 개 있는데 지금? 희망의 잔재하고 아니 얼음심장의 간극 모집이? 사실 나도 모르겠어 들어가셨어요? 아니 아직 안 들어갔어 왼쪽과 들어갔어? 오른쪽과 들어갔어? 저 아직 안 들어갔어 모르게 아 아직 안 들어갔어? 전설템 만들면 딜뻥 개 올라가는데? 저희 넷이서 가는 거예요? 넷이서 가도 돼요 같이 직발견 기다렸다 가죠? 3층이라고 하시니까? 오케이 6층이 끝일걸요?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여기 나락은 1일쾌하는 곳인데 나락하셔도 돼요 외날이 뭐 친해지는 거야? 응 나 오늘 낮에 좀 했어 심심해서 몇 개 했어? 그래서 이거 하나 샀어 무슨 그릇인가? 뭐 아닌데? 그릇이 아니고 뭐 이동하는 거 나 지금 주시하고 있어 그거 만든 거나 구경해야겠다 어디더라? 디아... 어... 처럼 템파밍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너무 좋은 걸 다 받아가지고 업그레이드 하는 맛은 없어 뭘 얻어도 다 지금보다 다 나아져 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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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오 와고 아이오 여기서 이크오라 여기서 침착맨 침착맨 고수력하면 나온다 나 그... 묶여있는 아저씨 좀 만나고 올게요 기약 집어넣고 오세요 기약 집어넣고 오세요 안겹치기 하려면 안지우면서 안겹치기 하려면 어떻게 하나? 계세요? 껐는데?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니다 아니 그 뭐지? 저기 돌동님이 제보가 들어왔는데 네 8단이 아직 안 뚫렸다고 들었는데 아닙니까? 네 맞죠 맞습니다 그럼 몇 단 두셔야 돼요? 모르겠어요 가봐야 돼요 아 그러면 가보셔가지고 저는 지금 밑단 저도 뚫는 중이거든요 네 분 계시다고 해서 저단 뚫을 거면은 저 2단까지 뚫려 있다는데요 2단? 네 한참 남았네? 2단이면은 3,4,5,6 다 그거 다 하셔야 돼갖고 네 3,4,5,6,7,8 미리 하고 계셔도 돼요 저 조금 할 동안 두 개 할걸요? 거기 쉬우니까 빨리빨리 하면은 그럴까요? 오케이 어차피 뚫긴 뚫어야 돼 네 하다가 우리 만나죠 타이밍 맞춰서 근데 절대 안 하면은 없어지잖아 만든 게 다시 부르려면 어떡해 이거? 밑에 있다고? 가면 됩니까? 가면 됩니까? 아 여기 다 모여있구나 잠시만요 렉이야 뭐야? 렉이 있네? 여기 저 많이 붙었는데 아 한번 가 그 별로 안 하셨죠 근데? 어 네 별로 지금 만났어요 네 아니 아니니까 그동안 거기 뭐 그 타워 와 이거 다 만들어셨네 제 생각에 그게 한 번에 하려면은 너무 지쳐가지고 저도 지난주에 다 안 했거든요 지쳐 그래서 그냥 안 지루한 만큼 하시고 전설 꼭 내일 없어도 되니까 그냥 한 한 두어 번 하신 다음에 그 만약에 2,3,4 하면은 상대 쪽 옆에 타워 4단을 바로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4단이나 5단까지 하시고 네 순서대로 또 꼭 8단까지 하시려고 하면 그거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이번 오늘까지 내일 레이디라서 내일 점심에 또 촬영 있고 일정상 오늘은 못 할 것 같아 다 근데 어차피 뚫긴 뚫어야 되니까 하긴 하죠 그냥 2,3,4,4 2,3,4,5,5 이 정도 그냥 해놓으면 될 것 같아 응 그 정도 2,3,4,5,6,7,8,8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완전 너무 8단 한 번 뚫려있는 사람 있으면 한 번은 가능하다고요? 아.. 아닐 텐데? 그믄 나도 그믄 굳이 할 이유 없었잖아 안 되지 가보시고 몇 단인가 한번 보시고 응 그냥 그거는 끝까지 8단까지 굳이 안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생각에는 저도 못했는데 저도 5단까지 했거든요 2,3,4,5,5 이렇게 했거든요 2,3,4,5 그리고 이번 주가 돼서 이제 6,7 6,7 이렇게 타는 중 2주에 걸쳐서 한 번에 8등을 그렇게 하겠다 일단 오늘은 되는 데까지 해보고 한 번 가보시고 네네네 영혼제 개수 같은 것도 보시고 알겠습니다 형 몇 층이에요? 일단 몇 단인가 한번 봐주세요 들어가면 되죠? 여기 지금 들어가면 그게 숫자가 나올거야 몇 단이 열려있나 그게 안 2단? 2단 할 차례인데요? 1은 이 두개만 불 들어와 있어요? 형 1단 깼어 1단 깼어 그럼 2,3,4는 엄청 쉬우니까 그냥 막 누구 거기 전사나 누구 계시면은 다 모아가지고 그냥 쓸면 금방 쓸거든요 가죠 이렇게 하고 좀 지루할 때쯤 5,5로 끝내거나 뭐 4,4로 끝내거나 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꼭 계시면 저도 빨리 가겠습니다 이거 형이 들어가야되는 어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 클릭할 수 있나요? 이거 이거 네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동그래미는 다 할 수 있어서 그냥 나오는 대로 하시면 돼요 와 여기 좋은데? 녹아버리는데? 그냥? 그냥 이거 안 뚫고 그냥 올라가도 되겠다 안 모으고 안 모으고 그냥 이렇게 올라가도 되잖아 상관없잖아 아 아 괜히 썼어 기술을 괜히 썼어 지금 왜 기술이 필요가 없는데 지금 녹는다 너가 게스트 빽 석 막 돌면서 가는 것 봐 흐흥 이거 이것도 막 이거 터치 터치하면 1% 강이지 아 끝 어 좋은데? 만들어주신걸 좋은데? 침착면 전용 자 앞에 이미 이미 난장판이야 암흑짓게 해야되는데 하나도 안 꺼졌어 아 아 요것도 똥그랭이 똥그랭이 리무 이미 하고 계시네 너무 멀리 있습니다 개성의 정의야 덤블룩이 먹고 토르가스트 같이 돌면 가루 다 주냐고? 아, 아니요? 안줄걸요? 너의 놈이 되리라 진짜 빠르다 타올라 봐 막 달려 여기 에너지 어? 나 왜 죽었어? 이거 검은색 볼챙이 아, 여기 봐 트랩도 있지 참 이거 저번주에 한거랑 또 달라요 네 개 있거든요 두 개씩 뚫려요 아 아 공포심 아 안 돼 안 돼 아 아 못 끊었어 아 기절 아 이거 재수없으면 떨어지죠 오우 왜왜왜 떨어질 뻔 어엌 흫 흐흫 흐흐 아 공포는 떨어지기 직전까지 쥬형 여우 됐네 쥬형 여우 이거 먹고 가자 응 뭐 있다 그것도 먹으세요 이거 올라가는거 아니에요 그냥 일로? 예 올라오고 이거 상점해야되요 얘가 파는 암호화된 쪽지 아바지로 사야되 나 이거 퀘스트야 모든건 값어치가 있다는거 잊지마세이 애용해주셔서 항상 고마워해요 가면 되죠 그냥 그쵸 아 야 앞에가서 다 깨우고 있어 읽어볼 시간도 없어 고르는거 한 번에 맞고 그러세요 사실 7단 8단 가도 알아서 깨줘 가로우면 시간도 3단 5단 6단 6단 한 편 저 사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원래 그 다 모아서 잡아야 돼요. 알죠? 애들이 잡을수록 강해져서 다 긁어야 돼. 원래. 3단계부터는 다른 쪽으로 가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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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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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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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데를, 단을 뚫어놓으면 다른 데도 올라가요 여기는 3단부터 할 수 있어 그 3단을 깨면은 2단 경험치 들어온다면서요? 맞아요? 1단 2단 다 들어 그래서 이제 8단까지 깨놓으면 매주 8단 양쪽 하나씩만 합니다 나 왜 없어? 나 왜 없어? 원래 없어? 아 여기 있구나 여기 하나가 없지 한번 좀 하려고 봐 일단은 imagina 여쾌 여기 여기에 여기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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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쾌 오우 오우 됐다 뭐해? 왜 안죽어? 아 나 못때려졌어 나 지금 못때려지기 상태 나 지금 못때려지기 상태 나 지금 못때려지기 상태 주변에 네임되어 있다고요? 왜? 어떻게 알아? 그걸? 안잡아도 상관없을 것 같애? 아 대사가 뜬다고? 눈조각사가 저렇게 말하면 뭐 하나가 있나봐요 령 령 자판기가 령 자판기 령 얘네 얘 대망치장이 그거 없는데? 령 령 령 령 가사를 전시 령 령 령 어이 령 령 흐흐흐흐흐 흘흐흐흐흐흐흐흐흠 이러면 3단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가요? 또가면 4단 어 잠깐만 예 저..제..지금 845개 인데요? 잠깐만 직박이요 같이 했나? 지금까지? 먹을때까지 간다고요? 했나? 응? 직박형 없었죠 아까? 없었어 아까 뭐 다른거 돌고 계신다고 우리 돌고 있어야 했잖아 우리가 두개 도는 동안 하나 못 깬거지? 그죠? 우리가 너무 빨리 깨가지고 지금 이건 어떻게 하대? 4단은? 4단도 뭐 별 차이 없지 않아? 음 일단 돌아? 일단 돌아 일단 고 형 고 박형하고 맞춰야돼 어차피 이건 진짜 같이 해야지 혼자 할때보다 한 열 배 빨라지는구나 응 저 사람들이 세요 멀리 있습니다 네 나는 히힛 또 시작한다 또 시작한다 마음을 찢어내고 마음을 가다 손톱의 집으로 가고 손톱의 집으로 가고 천천히 내려가 신의 귀에 실패 고수 미친댓이 떨어지네 미친댓이 떨어지네 이건 뭐야? 엄청 큰 거 있다 왜 아무도 안 만져? 미친댓이 떨어지네 미친댓이 떨어지네 끝났어? 미친댓이 떨어지네 미친댓이 떨어지네 미친댓이 떨어지네 미친댓이 떨어지네 미친댓이 떨어지네 미친댓이 떨어지네 aff 미친댓이 떨어지네 eti 이제 저거 잡으면 된다 그 왕이요? 네 왕 네 왕이요 직발경은 솔직히 없네요? 음.. 아 방송키고 하시나보다 지금 돌고 계셔가지고 마이크 아마 소리 안나기엔 오셨나보네 벨기 뭐지 학기 시청자들 저 찾으셨어요? 예 예 저 4층입니다 4층이요? 몇단까지 돌기로 결론 났..났습니까? 계산했습니까? 안 났어요 그냥 일단 직박이형은 따라잡자 어차피 직박이형 겹치면 안좋으니까 그 마인드로 하고 있습니다 기단 끝났나요? 지금 4단을 하고 있어요 차단이 4단까지 하셨어요? 벌써? 4단 하는 중 2,3 끝나고 4단 하고 있어? 예 4단 4단 지금 2층 지금 그거 막 안먹고 그냥 바로바로 올라와요 어 그니까 길만 찾아서 왜냐면 한 7,8단까지는 안해도 됩니다 웬만하면 지금 이름을 뭘로 들고 있어요? 이름? 어 저주받은자의 탑 저주받은자의 탑이에요? 아니면 다른거에요? 저주받은자의 탑 영혼재련소요 아 영혼재련소 영혼재련실 재련실인가? 저도 그거 들고 있어요 4층이요 저 저주받은자의 탑은 부재지? 아니 그거지? 그거 근데 그 작가님 캐릭창 연 다음에 아래 탑에 화폐라고 있거든요 예예 그거 눌러보면 영혼재라는게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게 몇개 있어요? 지금 845개입니다 그거 우리 1200개는 있어요 얼마요? 1250개인가? 그 뭘 뭘 뭘 만드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그거 코 그건 있나? 도관 그런거? 그게 도관은 다 있습니다 아 그 뭐랄거야 레시피가 있어야 만들 수 있잖아요 레시피는 있으신거죠 그러면 다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쟤만 모으면 되긴 되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좀 오리보스에서 퀘스트도 있고 그런데 그런것도 혼놈 오리보스 그거 재료를 시청자분들이 좀 줬어요 저는 형도 받은거죠 아 1250개만 있어도 1단계는 만들 수 있대 840개니깐 그거하고 옆에 그 단수 돌아도 되긴 되겠는데 나왜 안들어가죠? 알겠습니다 이건 바퀴 돌고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 끝나면은 그 단수 돌고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만날 수 있겠네 네 그죠? 얼추 5층 형 형 5층이요? 저희 4층 이거 이제 저도 딴데 돌아 한번 돌아야되거든요 숙제같은거잖아요 이게 네 단군이 지금 인던을 막 돌고 있는데 단군은 뭐 화법 배운다고 뭐 같이 못하나 원래 화법이었어요 그 화법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배우나봐요 그래서 같이 못한대요 심층적으로? 네 내일 레이드 데뷔인가 봐 아 뭐 그런거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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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무시하신거에요 방금 뭐요 단군 무시하신건가요? 아니 심층으로 배운다고 달라실게 별로 없다고요 이미 다 배웠는데 숙련도가 부족할 뿐 구현을 못하는것 뿐이에요 피지컬과 손이 무슨말인지 아시죠 그쵸 원래 상승무공이 어 그 구 간단한법이요 그거를 반복 숙달 숙달하는거 뿐이지 복싱도 에? 초식이 몇개 없잖아요 잽 잽 스트레이트 훅 엎어잖아 그 콤비네이션이죠 그러니 근데 그거를 걔도 해킬리가 있긴 한데 칠때보면은 좀 이상한 습관이 있더라 쿠세가 어 그니까 만약에 1번 스킬로 시전을 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2번 스킬은 그냥 바로 나가는 즉시 시전 스킬이면 예 보통 1번 스킬이 끝날때쯤에 2번을 막 누르고 있어가지고 1번이 끝나자마자 2번이 나가도록 그렇게 하지 않나요? 보통?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근디리면 이제 그런게 없지만 예 근데 걔는 1번 스킬이 시전이 끝난 다음에 깐 마가 뜨고 2번을 눌러요 생각하느라 그래요 훗 하고 2번을 눌러요 그래서 항상 마가 조금씩 떠요 그래서 그게 엄청난 그 데미지 로스가 발생해요? 어 그게 그게 뭐 1시간 2시간 되면 엄청난 로스가 아닐까요? 저의 모습이네요 왜요? 그 그렇게 하나요? 저도 막았어요 다음 스킬 미리미리 누를 준비나 막 연타하고 있고 보통 그러지 않아요? 저는 당군보다 더 심해요 뭔지 알아요? 안 누르고 있어요 까먹고 로테이션에서 제외시켜요 야정이 막 한 1분 2분 동안 안 눌려 있었어요 이런게 있어요 막 막 중요한거 있죠 막 안써도 되는게 아니고 막 화충 이런거 막 뭐 아니면 뭐 이거 마일스트롬 뭐 해소 안한다거나 1분 어? 뭐 아니 누구랑 돌든 상관없어 여기는 그냥 빨리 도는게 장땡이야 뭐 인던도 아니고 공략 있는 것도 아니고 안좋고 돌면서 근데 본능적으로 그쵸 잘하고 싶어 뭐든지 하고면 게임도 잘하고 싶어 하는게 문제죠 어 후안에 0이 가능하다 그냥 맘대로 편한대로 그냥 안 잡았고 가듯이 아 하나 잡고 가죠 끝났어 이거 왜 이렇게 세? 보스야? 헐 보스였구나 내가 보스를 땡겨온거 같은데 방금? 에드시킨거 같은데 보스를 여기? 재미없는데 얘 우리편으로 데리고 오면 되나? 그냥 일이죠 이거 일이지 다른 재밌는 요소를 좀 더 재밌게 즐기기 위해서 참고 하는 일 같은거 응 곱 같은거 없는데? 구하네? 0이? 노동에 가깝죠 칠 양파 안 되어서 0이? 흥 흥 흥 칠흥 치력발 끄는 뭐? 중앙에 치력발 추감 기존로서 저에게 있어서 치과같은거? 아 방송 재밌게 하실려고 저에게 있어서 치과 치과 하시는거잖아요 방송 재밌게 하고싶어서 네? 방송 재밌게 하고싶어서 맞아요 그쵸 방송 재밌게 하고싶어서 어 어 애들 여기 피지컬 구간이래 쟤 쟤네 다 타겠다 왜 안타 쟨? 껏빙 Joshua 내가 애드시킨거 아 하하하 커진다 야속 커진다 단군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고? 씁... 단군 한번 모셔야 되는거 아녜요? 단군님? 이따... 저... 단군... 단군이 지금... 그날 같이 할 사람 없다고 막 그랬었는데 네 승우아빠님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버스 비슷하게 타고 있어요 지금 사람 불러가지고 아... 그래갖고 아마 나오기가 싫을 것 같긴 한데 좀 꽤 됐거든? 나올... 나오라면...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 이거 아! 작가님 끝나면은 같이 한두 바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3이라고 나 어떻게 통과했지? 형? 제가 대신 맞았잖아요 돌아버리죠 저분들도 어차피 돌아야되니까 어? 왜 안다 제가 대신 맞아서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너는 진짜 인간? 쓰읍 아 어? 뭐야 쓰읍 어렵지 않아요 자 쟤를 안줘 여기 아니야 자 보세요 떨어지고 라이가 와우 자 고... 저 내려갈 때 저 내려갈 때 자 가봐 얼음심장 이거 갑니다 왜 안 내려와 이거 돌면 끝이 왜 왜 다시 뒤로 와? 아 왜 안 내려와 저거 어? 뭐야 해제됐어? 없나? 죽었네 2.6K 아 왜 나와 아깐 안 나왔잖아 이거 1렘 아냐 또 갔네 앞으로 가야 나 아 죄송 이거 그냥 그냥 이 정도는 해야지 나 거북의 상하고 그냥 뛰니까 되는구나 아 힐 힐 샤워로 통과 정살때도 허둥지둥 안했는데 도련일살 자 빨리 갑시다 여기 시간이 없습니다 즉박이 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고고고 아 저 다음 거 들어왔어요 천천히 하셔도 되고 계산 한번 해보세요 아 이거 기다리라고? 자 서얼 그 주호민 작가님이 만들려고 하고 계시고 아이고 저는 그냥 숙제처럼 하셔도 안 먹었다 씁 육층 저희 육층입니다 저도 만들긴 해야되는데 꼭 그 북캐요? 아 그래요? 근데 어차피 다음 거 또 돌아 도셔야 되잖아 단어 5단을 돌든 6,6을 돌든 양심상 양심상 하나 풀고 연애 조작들은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 이렇게 가면 좀 많이 느릴 것 같은데 왜 이거 안 모르지 이게 빡세서 그런가 오케이 잡으면 되나요? 7시? 6시? 못 깼어요 그거 북상을 못 깼습니다 14단을 태상님하고 갔을때는 쉽게 깼는데 15단을 어제 14단을 못 깼어요 바로 너덜너덜해져 버리고 그.. 의사 삼냄인가? 소미자 같이 가실까요? 끝났어요? 예 이제 제가 몇 개냐면은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915개인데요 네 그러면은 그.. 지금 들어가던 문 말고 네 다른 문으로 하셔가지고 네 5단인가? 제일 윗단을 하면 한 3, 400개 줄거에요 합쳐서 주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그게 되면은 그게 마지막 바퀴가 될겁니다 아마 아름쪽에 5단인가? 그럼 1, 2, 3, 4, 5 보상을 한번 해주거든요 아랫단은 그러면은 되나요? 1250이라고 했나 아까? 저도 몰라가지고 그냥 맨날 채팅창 보면서 알려주는대로 해가지고 저도 1250이래요 오케이 문제가 있으면 가야되잖아요 안아프면 안가도 돼요 입구까지 몇개 아 5단까지 갈 수 있거든요 지금 5단가면 1250 넘치시나요? 여기 그 오르기 누르면 돼요? 아니요 그냥 거기 밑에 무슨 보일텐데 영원제 몇개 뭐 이런식으로 활바를 그건 받으셨네 조금 더 많이 할까요? 하나씩 하지 오르기를 눌러야지 나오나? 아닌데 그 밑에 툴팁같은데 뭐 나왔던거 같은데 215개 줘요 아 그러면 합치면 안되네요? 부족한가요? 900 제가 몇개 있다고 했죠 퀘스트같은것도 원래 있는데 915 더하기 215는 1130 부족하네 근데 그 100개 주는 퀘스트 이런거 도 있는데 없나? 저 여기서 퀘스트 몇개 깼거든요 근데 혹시 뉴이스트 눌러서 보상중에 영원제 주는 보상 깬거 있나 한번 보시면은 하 죽음의 상은 영웅의 한 시처에서 자신감은 아..아닌거 같습니다 여기 심으로 깨졌어요 죄송합니다 심으로 왜 심으로 깨졌어 오리보스에서 완료하는것중에 혹시 없나요? 어..없습니다 영원제 이미 받으셨나? 없는것같아요 그러면 부족한거죠? 네 그러면은 그러면은 아까 도셨던데를 한단을 더 돌고 응 반대를 도셔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생각하는 시간에 돌봅시다 생각하는 시간에 일단은 그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네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때 아니 근데 그 없나? 영원제 퀘스트 되게 막 300개 주는 것도 있고 있는데 하셨나? 일단 그거 우리 호위병들이 알지 않나? 했나 안 했나 그런거 형은 나왔어요 지금? 여깄어요 형? 여깄네 저는 네 저는 됐어요 근데 저는 뭐 만들려고 한다 이런다기보다는 그냥 이거 숙제라 언젠가 해야 되니까 그냥 지금 하자 이러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응 저 지금 영원제전실 5단계 오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거 50 아까 했다 온 거 60개 준다는데 상관없는 거야? 그러면은 아까 거기 몇 개였죠? 240개였죠? 네 6단계 안 돼요 여기 아까 저쪽 반대쪽 반대쪽이 나요? 반대쪽이 많이 준다 왕창 주는데 네 240개였죠? 네네네 그러면은 지금 거기에 65개 65개 65개? 215개 그러면 거기에 그 다음 단수를 돌 수 있어요 지금 한 곳을 도시면은 네 215 다음에 아마 275를 줄 거 같거든요 아 그래요? 한번 올라오고 가정하네요 지뢰기공원 일단 215짜리 올리면 되는 거죠 그럼 부족하잖습니까? 전 꺼 안에 전 꺼를 6단을 돌면 지금 보이는 것도 5단이 아니고 6단을 돌 수 있게 해주면 조금 더 보상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하면 1250이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그쵸 그.. 그.. 이해를 하.. 그런 상황입니다 그.. 그럼 어떻게 해야되요? 1번 전술템 굳이 필요없다 2번 안 될 거면은 아까 돈 곳을 한번 더 도셔야 돼요 음 아 그냥 돌아요? 그냥 부족하니 60개인가 준다고 한 곳 결론은 부족하니까 6, 6을 한번 두 번 돌아야 되는 거죠 거기 돌고 아까 215개 준다고 한 곳을 한번 더 돌고 응 너무 힘드네 고고 근데 저도 한번에 못했어요 5단인가까지 돌고 이거 나는 이걸 안하고 뭘 했던 거지? 흫 형? 뭐 뭐 했겠죠 뭐 이게 뭐 엄청 가치는 일도 아니고 뭐 이걸 뭐 안하면 시간을 낭비한 것도 아니고 안해도 그냥 그만인데 흫 흫 난 이것도 안하고 흫 아니 이게 뭐 이게 뭐라고 흫 아 이게 뭐라고 어 안해도 돼요 이거 사실 이거 다 후회하는 거야? 정대만처럼? 나는 왜 그렇게 헛된 시간을 보낸 던가 그랬나 나는 왜 이렇게 헛된 시간을 보냈나 포카리스웨이트 병도 못다가지고 힘들어 해가지고 흫 흫 흫 개 유치해 아 근데 이게 너무 지루한 것 같아요 개 지루해 진짜 하우층까지 하는거 근데 이게 보상이 포기할 수 없는 보상이야 개 역해 그래서 아 뭐야 뭐 있었잖아 아 이거 끊어줘야지 그치 아 나 왜 자꾸 기절해? 18층짜리 나왔대 맞아요? 루머 아니죠? 아 내가 밟을 바닥을 밟았어요? 아 죄송 난 버그인줄 아 벌써 돌고있나요? 예 예 아 형 몇 층이죠? 굉장히 좋네요 기계적이네요 굉장히 형 몇 층에 나 끝났어요? 형 끝났어요? 아뇨 저 이제 2층 그니까 그거 돌고 만나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바퀴 같이 돌거나 오케이 오케이 뭐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계시죠? 어차피 우리 호위병들 계시잖아요 그죠? 아 그럼요 속도가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네요 아 그럼요 라고 얘기하네요 없었던 적은 없었어요 없으면 와우를 끕니다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아 그쵸 혼자 하기엔 좀 힘들고 번거로운 작업이니까 저 없으면 와우 안해요 아 역시 아니 못해요 역시 도대님 못해 안하는게 아니야 못해 근데 와우라는 게임이 좀 그래 단군도 계속 그거에 고민이라고 하잖아요 같이 할 사람 없다고 뭐가요? 어떤게 고민이에요? 혼자서 뭘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맞아맞아 같이 뭐 인덕을 가거나 하면은 뭐가 되는데 이제 그게 없다 보니까 좀 뭘 할지 모른다고 맞아요 근데 되게 이해 되거든요 저도 지난번 확장팩 때 그래가지고 그냥 접었거든요 어느 순간 근데 몰라도 돼 할게 하나도 없고 친구들은 다 훨씬 잘하니까 또 더 고단 같은데 가 저랑 못가고 뭐 이런 겹쳐가지고 근데 못해도 되잖아요 몰라도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계속 옆에서 알려주면 되잖아요 아 아 아 이.. 너 이제 왜 알 때도 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한 답인가요? 그니까 그쵸 그니까 굳이 이거를 내가 홀로서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자기를 몰아넣게 되고 그쵸 그래서 게임을 부담스러워하게 되고 아무도 부담스러워하라고 안했는데 알아서 시간이 줄어들고 민폐 끼치기 싫어서 그쵸 민폐 끼치면 되는데 아 근데 어때요 저 진짜 이거 진지하게 궁금한건데 재미냐구요? 두분 이거 와우 할때 예 그 뭐 예를 들면 뭐 재미가 있다 아니면 아 뭐 할만하다 뭐 이런 그 소감이 있지 않습니까? 재미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 따로 할거 없으면 켜요 근데 이게 확실히 저같은 이제 그 리니들은 그게 아니에요 방송용은 아니야 확실히 근데 아 그치 방송용은 아닌거는 확실한데 딱 일 끝나고 한두시간 하고 조금씩 조금씩 하는 그 맛이 있어요 MMORPG는 그 맛이에요 원래 아 그니까 재미는 있는거네요 그쵸 근데 이걸 막 멘트치면서 방송 업으로 하기는 좀 부담이지만 어쨌든 그냥 게임만으로 보면 하는데 재미는 있다 그쵸 이거는 살리.. 뭐 못살린다는건 아닌데 살리는 사람은 진짜 잘하는 사람이죠 흐흐흫 제가 애초에 피지컬이 안좋으니까 말을 못해 영 겨장기가 있다고 올라가라 했는데 그니까 안먹은거 있어요 형 안먹은게 있어 겹쳐져있는게 있을거야 아래에 무슨 보류중인 뭐 어쩌고 이런거 있었죠 MMORPG가 재밌어 다 하는 말 아니야? 재밌다 근데 이제 뭔가 방송적으로 시간을 막 많이 드리는게 부담스럽다 이제 그게 보통 공통적인 의견같은 작가님도 재미있으신거 아냐? 재미있는데 재미있어요 근데 혼자 같이하면 재미있어요 그리고 쭈형은 시간을 내기가 더 어렵지 혼자 하는거는 좀 부담이죠 그니까 와우 내 이제 계속 저처럼 뭐 방송이랑 상관없이 그냥 시청자들이 막 아우 왜 와우 개지랄 막 왜 와우하냐고 하거나 말거나 그냥 저는 하니까 하면은 이제 생태계가 꾸려지죠 뭐 다른 와우하는 스트리머들도 알게되고 생태계가 꾸려지면은 혼자서 있어도 여럿이 하는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 그 생태계가 꾸려지기 전에는 하기 힘든게 사실이에요 일반하는 분들도 마찬가지 이게 그것도 그렇고 뭐 아무튼 이걸로만 채울 순 없으니까 제가 뭐 와우 그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같이하면 그래도 같이 뭐 던전 돌고 하는건 그래도 좀 할 수 있으니까 뭔가 방송적으로도 좀 되니까 그쵸 말을 못하겠어요 집중해가지고 집중해서 하니까 예 이 템포 따라가는 것도 벅차 사실 이 속도 그게 익숙해질때쯤 와우를 접게될겁니다 이게 이제 알게되면 스트레스가 되요 이게? 딜 못하고 이런것들이 없던 아니 그냥 그때쯤 되면은 그냥 뭔가 갑자기 그냥 시들시들해지는 느낌 아 그래? 저는 지금 끊는거 있잖아요 다른사람은 다 끊고 했거든요 아무런 죄책감도 없어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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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끊는게 뭐야? 뭘 끊는데 지찍감 온다고? 그 그 그 차단? 차단 차단 아 아 이거 배틀랩? 이 친구? 아니아니 그 제가 근딜이니까 캐스팅 캐스팅 아니 캐스팅 끊어야 하잖아요 아하 뭘 세팅창이냐 ㅋㅋㅋㅋ 아 난 뭘 끊는 자꾸 끊는다고 배난다는 얘긴데 아 그것도 죄책감 없긴 마찬가지 아 근딜인데 안하는게 죄책감 없다고? 그니까 이제 차단같은거 쿨이 있는데 그냥 같이 역할 수행을 위해서 해주면 좋은 근데 이제 이게 치명적일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한번 죽고 이제 아 다음엔 해야겠네 하고 그때 하면 되죠 그렇게 해야되는데 다음에 한다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저희 그 와우 그 그 하는 분 중에 네 아 아 진행 상황을 제가 어제 오늘 새벽까지만 파악해가지고 정확하지 않은데 네 와결을 찍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네 와결이 뭐에요? 와우네 우리 결혼했어요 같은 우결같은데 와우네 우결 오 그게 굉장히 지금 와우 씬에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요소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제가 맨날 그분하고 끝날 때 새벽에 한두시 되면은 파티를 맺어요 그분하고 그래서 미혼인가요? 그렇죠 선남선녀 두 분이죠 형 형 미혼이지 아 저요? 저는 기혼이에요 아니아니 기혼이면 더 자극적이니까 화제가 된다고 아 그분들이 아 방송하는 분들인데 기혼인데 방송키고 하겠어요? 안되겠네 호민이형 윤리가 빠왔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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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그 재밌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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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번 한자리가 기는데 빠왔어 제가 말씀 얘기했거든요 이런거는 연애상담 이런느낌이니까 아재들하고 한번 한자리를 채워가지고 같이 돌면서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재밌을거다 어 아 난 연애는 너무 모르겠어 난 아예 몰라 나는 진짜 나영씨가 다 맞춰져서 그냥 내가 진짜 사랑고시를 하면서 살지 도련님 결혼이야 아 도련님 결혼이야 나 진짜 인생의 도련님이야 진짜로 아까 제가 성격이 성격이 이런것도 다 옆에서 맞춰주니까 이렇게 됐어 도련님 결혼 쭈형 봐 옆에서 다 맞추지 않았는데 이거 근데 새벽 3시에 그거 못하잖아 어떤거 혼났잖아 와우 쭈형이야? 한번 아 하기는 했잖아요 응 좀 미안하잖아 쭈형이 썩어있어서 그렇지 아 스스로 찌린다 스스로 말감냐 그건 맞아 그런건 있죠 쭈형이 저는 그냥 해요 하하하 쭈형 쭈형이 지금 이게 와우에서 사냥꾼을 하잖아요 그죠 역할 롤플레잉을 하잖아요 네 역할 있잖아요 아 네 현실 아빠를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롤플레잉을 해보세요 하하하하 재밌다고 생각했어 아 그게 좀 부족해요 제가 아 왜 현실은 MMORPG 같지 않지? 너무 현실 보상 보상 보상이 약한가? 아니 아 현실은 왜 이렇게 노잼이지? 저승석 이런거 없나? 치과의사로서의 롤플레잉을 해서 병원도 잘 되고 하하하하 부족도 없고 막 빌드도 많이 벌고 하면 재밌어야 되는데 재미가 없어 하하 하하 근데 여기서 만골 이게 지금 한 20만골이 2만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 와우골드가 예 조금 다르긴 한데 대충 네 그러면은 만골이 이제 천원이 되겠죠? 그쵸 만골 버는건 재밌어 와아 아이템 주셔서 만골 벌었다 근데 최소 만원 버는건 재미없어 하하하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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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ORPG에다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게 노력이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성취욕이 이게 눈에 띄 그래프로 보이잖아요 게이지가 차고 현실은 이게 안 보여 인생의 인생의 어떤 이런거보다는 노력에 대한 보상이 너무 안보이고 빨리 되니까 추각적이야 되게 나 이거 올라갈 수가 없네 재미없지 그러니까 결국 성공한 사람들은 왜서 그런거야 그거 맞는말 같은데 일중독이 게임이야 그냥 게임 게임 하듯이 하는거야 왜냐면 잘되니까 게임 키우듯이 자기 키우는거야 그냥 근데 이제 현실은 근데 이제 현실은 다 안되는거 같애 재밌지 여기 막 사업하시는 분들 막 사업 잘되면은 막 하루종일 하잖아요 그거 게임중독이야 하하하하 똑같애 게임중독이야 게임중독 계속 돈 벌리니까 재밌으니까 계속 하는거지 막 24시간 잠도 안자고 막 2박 3일 3박 4일 맞아 현실의 성취는 빠르고 눈에 안보여서 그런가 그리고 성취가 없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건 무조건 보상을 해주잖아요 여기는 게임은 무조건 보상해줘요 퀘스트도 퀘스트도 그리고 되게 직관적이요 뭐하면 되는데 현실의 퀘스트는 되게 난해하잖아 어떻게 이걸 풀어야될지도 어렵구나 아 그쵸 구체화가 아니죠 이거는 그냥 굴 대가리 다섯개 모아오면 되는데 하하하하 그니까 이게 사실은 그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으니까 어 그쵸 그리고 공정도 복잡하고 우리 스스로 빌드업을 짜서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잘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스스로 의심을 하면서 숙제를 해야되는 그런게 있네요 그런거죠 그쵸 창미님이 이런게 좀 있어 이런 약간 철학적인 이런거를 되게 꿰뚫어 아니 이거 다 뭐 다 아시는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런 말로 표현을 해본적이 없는데 표현을 하면 구체화되잖아 진짜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항상 생각하는 내용 인거 같아 와 2제3층이다 와 너무 너무 길다 형 혼자에요? 아니 저도 여기 시청자분 두분 계셔가지고 같이 하고 있어요 아 나는 진짜 완전 도련님처럼 했나봐 저거 막 8단도 그냥 쭉쭉 가면서 그냥 밀어버리던데요 저 없이 오히려 돈을 쓰는 경우도 사기당하네 친구 아 회사에 돈 넣었다 역보성이야 뭐 뽕이가 아 또 말했어 또 한테뜨렸어 저거 항아리도 깨야돼 맞아 저거 항아리도 깨야돼 맞아 저거 항아리도 깨야돼 맞아 어어? 어어? 장군 특훈 끝날 끝날을라나? 지금 끝난 느낌이라 긴말 해봤어 던전 한번 돌아야되는데 쇠기 쇠기 한번 요거 우리 끝나고 쇠기 한번이나 한두타임 도라야죠 그리고 제가 안간 던전이 꽤 있어요 실제로 저도요 저편도 안가보고 저 다음 쇠기 저편이거든요 호민이 형하고 어 저편 한번 구경갈래? 저편 재밌는 그리고 어 저편 김도님이 놀이공원 같다고 하셔 놀이공원 같다고 하셔 놀이공원 같다고요? 재밌겠당 네 주인한 페이지 알았어 당군이 이병건 보다 쓰냐고? 응 그니까 독일 3사로 치면요 벤치예요 단군이 흔치예요 저편이 좀 길어서 어려운데 재미있어 작가 감성이면 더 재미있어 할 것 같아요 제가 제가 봤거든요 그 아까 BDM인가 막 열어보다가 거기 있는 몹 다 봤어요 씨 하카르랑 막 있던데 DBM? 누르니까 막 여기 DBM 여기 오른쪽에 어딨지? 어 이거 막 누르니까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눌러봤거든요 막 이렇게? 하카르랑 다 있더라고 스포당했어 그거 어떻게 어떻게 알아? 나 그거 처음 듣네 아 여기 오른쪽에 이거 있더라고요 DBM 여기 지도 옆에 그거 누르면 뭐 그거 나와요 그냥 그 대장 얼굴 같은 거 초상화랑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가? 네 그래서 스포당했잖아요 뭐 그걸 눌러볼 정도로 아니 뭐 하다가 잘못하나봐 히르너가 제일 재밌긴 하지 왜냐면 짧아서 부당도 크고 퍼즐을 맨날 맞추는 재미 퍼즐 빨리 맞추는 쉬고 있나 간극이 네 이렇게 그 같이 재밌게 인던을 돌고 이렇게 즐겨야 될 시간에 네 숙제를 하고 있다니 좀 약간 화가 나요 화가 나죠 시간은 시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이걸 하느라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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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은 그거 하셔야겠네요 뭐요? 아니네 아 아니구나 나 내일 토요일인줄 알고 보통 내일 우리 레이드 가잖아요 네 저 점심에 쭈영하고 그거 가거든요 일하러 가거든요 아 일을 하고 와야돼요? 네 일요일에도 쉴 순 없죠 아 그쵸 게임하러 가요? 하하하하 게임하는님? 유튜브? 낮은 현실게임 밤에 밤에는 진짜 게임 주식같은거? 그 프로그램 그거 저 이제 그 병원에 부원장님 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약간 뭐 개인적인 목표치가 이제 뭐 치과도 뭐 해야겠지만 도움을 받게 됐으니까 네 이제 좀 이런 쪽으로 열심히 하려고 사실 한거잖아요 네 그 부원장님을 모셨다는 행위 자체가 네 그래서 혹시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좀 꽂아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어떻게 꽂는거에요? 추천? 추천 추천하겠습 저 진짜로 추천을 그리고 제가 명함을 드릴게요 아예 한 200장 드릴테니까 네 그리고 다닌다 아 내가 그거 그 그 뭐지 옛날에 공수강당에서 그거 있었잖아요 연락혀 그거 있었잖아 연락해 그 민관님 아 그렇게? 오케이 심사 그 그 제가 추천을 해달라는 얘기를 좀 들었었어요 옛날에 왜냐면은 제가 하도 말을 그 안하잖아요 그 모르는 사람하고 있으면 쫄, 쫄탱이가 되가지고 아니요? 많이 하는데 아니, 이제 방송 나가면 그니까, 이제 저 편하게 하려고 추천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제가 추천을 하고나서 그 추천한 사람이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추천은 봤는데 그대로는 안해요 아, 그렇죠. 보통 그렇죠. 그니까, 그거야 차라리 음식 있죠, 음식 예를 이렇게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아, 오늘 뭐 먹을래? 점심에 뭐 먹을래? 글쎄, 뭐 아무거나? 아, 그래도 니가 골라봐 어, 부대찌개? 아, 그건 말고 이런 느낌이야 김밥? 아, 그건 말고 제가 와이프랑 정할 때 그런 거 많은데 응 아, 근데 이제 그전에는 뭐, 같이 하고 싶어도 사실 일정도 안 맞고 뭐, 저는 출근을 해야 하니까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응 조금 나아질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나 뭐, 그런 얘기나 어, 저기 벌써 5층이네요 형, 몇 층이요? 형, 몇 층이요? 네? 아니, 그 직박이요 네? 못들어지네 몇 층이요? 지금 4층 근데 여기 되게 준내 길어요 와 우리가, 우리가 먼저 끝나겠네? 반대쪽에 그 열린 거 숫자 보시고 맞아 떨어지나 한번 확인하셔야 돼 되면 보셔야 돼 한 번 더 마지막에 아무거나 먹자 난 롯데리아 햄버거 단품 흐흫 난 불고기버거 단품 아, 어떻게 해 흐흐흐흐흐흐흫 흐흫 야, 진짜 이건 너무 숙제 느낌이다, 진짜로 빨리하고 치워버려야 되는 뭐든 되게 맛없는 음식이다 그쵸 네 아, 이걸 재밌게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러지? 이거 디아블로도 해보셨나요, 두 분? 디아블로도 숙제잖아요 디아블로는 좀 이거보다는 좀 재밌지 않아요? 비슷하다고들 하시긴 하는데 시청자들은 비슷해 비슷해 저는 제가 느낌 비슷해 뭔가 디아블로가 조금 더 액션 다이내믹한 느낌 그거는 약간 시각적인 쾌감이 조금 있죠 뭔가 모든 게임의 요소로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마구마구도 엄청 퍼줘요 아이템을 매주 접속하고 한게임하면 근데 이게 숙제란 말이에요 사실 왜냐면 보상이 너무 좋으면 보상이 좋아서 그런거에요 포기하기가 싫은데 해야되니까 이거는 보상이 별로 안.. 되게 직관적이지 않아 그냥 전설템을 만들려면 해야되긴 하는데 되게 오래걸리고 좀 별로 느낌 나 그래서 그런가 그니까 이게 하고싶을때 해야되는데 괜히 게임에 붙잡아놓으려고 디아블로도 계속 붙잡아놓으려고 그냥 디아블로 나오면 좋겠다 하고싶다 아 해야되자 나오네 재밌겠죠 와 다..네명파티인가 그거는? 하면 재밌을거같은데 쭈영하고 나 딜이 확 떨어졌어 집중 안하고있어 지금 아 군도에 비하면 재밌지 아 군도에 비하면 재밌지 진짜 나는 되게 항상 재밌게 해가지고 디아블로 안 돼 아 경매장이 없어졌어 맞아 그래서 재미없어졌어 경매장 뭐야 디아블로 경매장이 어느순간 없어졌거든요 왜 없앴죠 왜 없앴죠? 무슨 현질 이런거 때문에 없앴죠? 나도 그 기억나는데 그때 당시에 이해했는데 그렇고 근데 없어지니까 재미가 없었던거 같애 디아블로 아 중국 작업장 현..현..현.. 현금거래 많아지고 그래서 성동거래 때문이구나 진짜 몰이부터 시작했어 진짜 디아블로야 매주..매주 돈내고 하는 디아블로 하위호환 디아블로 하위호환 하위호환 아 그래 근데 쇠기는 좀 더 재밌죠 이거보단 쇠기는 또 클리어하는 맛이 있고 피하고 수행하는 맛이 있어 맞아 아 하라는 게임은 안하고 경매질만 한다고 없앤것도 있구나 예 아 게임은 안하고 경매만 한다고요? 그래서 없앤것도 있대요 저도 세워캐스트하면 카지노만 하는데 근데 그 요소를 재밌게 즐기라고 만들어놓고 미니게임처럼 왜 또 그렇게 하죠 왜 또 그렇게 하죠 쓰읍 그.. 이게 아..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토르가스트.. 아 사냥을 안하고 경매로 태모글만 할 수 있어 토르가스트를 없애야되고 폴르가스트를 없애는 건 무임이야 이거 여기 요거 뒤에 크래스틱이네 으아앜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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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 아 방패 회랑 한번 돌아보면 여긴 선녀라는 걸 느낀다 18층짜리 그거야? 뭐야 나 없이도 깼어? 너무 싫어 여기 패스 하죠?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아래로 빨리빨리 가자 너무 지루하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로그라이크 개념은 좋은데 힐 이쪽인가? 여긴가 보다 오 길 잘 찾으셔 이거 갑니다 나 돈이 이렇게 많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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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X-X-X 에허헣 저기는 여기있잖아 215개! су영... 어? 215개를 돌으셨어요? 네 아 여긴 계속 안갔었어 아다지 옆에단을 돌고 거길 돌면 다 받아 다음단을 한 번에 갈수 있었긴 한데 저 쾌스트가 근데 여기서 꾀한게 있거든요 한 번만 읽어볼게요 어 영혼제 100개짜리 저 깼어요 어 그러면 잠깐만요 몇개 필요하다고 그랬죠? 1250 되게 헤맑네? 되게 헤맑아? 아 나 20개 모자른데? 잠깐만 또 있을 수 있어 또 있을 수 있어 300개짜리 뭐 되게 쉬운것도 오리보스에서 하나씩 주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번씩 이번주에 하셨을까 아 여기서 가져가는건가봐 옛날처럼 나눠주는게 아니고 잠깐만요 확인좀 해볼게요 내가 여기서 뭐하나 깼어 아 감사합니다 아 20개 모자른데 너무 아까운데 아 20개 모자른데 너무 아까운데 헤어져 너무 하기 싫은거 같은데 그 후딱 도는거 하나만 할까요? 후딱 도는게 없어요 왼쪽이 짧을거에요 재련실인가가 아마 그죠? 재련실이다 쭈형이 저번주에 한바퀴 돌았더라면 난 이제 그리워 한칸만 했으면 끝났는데 아 이거 이 개념을 몰랐어요 아예 난 어 근데 그 300개 캐도 있는데 그건 안 오르기하면 돼요 그냥? 네 네 그거 아무데나 올라도 이제 되죠 이집게불로 올라도 되지 않아요? 아 받았구나 이미 아 받은데는 안해줘 받은데 안되는구나 아 아 저번주에 2단 한번만 돌았어도 미 미안해 미안하다고 난 왜 그렇게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았던가 하핰 저 이제 끝났거든요 아이고 방금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죠? 기왕하는거 6단 가야지 남아있어요? 이거 어떻게 나가야? 그냥 그냥 하셔도 되고 아니 아니 잘못 들어왔어요 저거 뭐 딴 데가 더 잘못 들어왔어 잘못 들어왔어 아 이쪽으로 나간다네 다시 나갈게 잘못 들어왔어요 애초에 아 그래요? 한자리 있으면 저도 초대 좀 해주세요 형 직원 뭐야? 뭐 때리는 걸로 할 수도 있고 힐러가 힐러가 되나? 탱으로 할 수도 있고 힐러도 할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마침 이걸 오케이 오케이 무슨 타베제라는 퀘스트 있으세요? 1250개 모으는거? 타베제 있었던거 같아요 있어요 있어요 영원제 네 있어요 근데 그게 1230개로 돼있나요? 1250분에 1230? 330 돼있습니다 네네 아 오케이 그럼 그거 깨면 되겠네요 네 직박님 초대드릴게요 흠 넵 어 어 어 딱 풀판에 여기 그럼 한 바퀴 돌면 끝입니까? 우리 탱 없이 그냥 이렇게 있었어요? 그동안? 지금 탱 탱 있었어요 병건제일검이 탱이에요 탱인데 딜이에요 아 그래? 근데 탱 아닌데? 딜인데? 그래요? 탱분이 나가셨어요 아 아 제가 쫓아낸거에요? 아 나 그럴까봐 물어본건데 결과적으로는 으흠흠 근데 병건제일검 탱도 돼요 아니 그냥 그 우리 시청자분들이 같이 하는거 좋아하시니까 저는 꼭 같이 해야될 컨텐츠 아니면 자리를 안 뺏으려고 해서 불만이 왔어요 형님한테 죄송합니다 여기 들어가면 됩니까? 6단으로 가면 되겠죠? 가장 고단 그 아래 뭐 이렇게 아우 죄송합니다 디아블로 이슈가 있어서 제가 딜을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하십시오 흠흠 이거 왜 돌아간거죠? 끌 하겠습니다 물건이다 이거 진짜 토르가스트는 토르가스트는 내가 봤을때는 그 전립선 치료제로 비아그라 개발됐잖아요 네 아 이거는 수면 유도제로 쓰는게 아 토르가스트? 게임으로 개발됐는데 불면증 치료에 아주 특효해서 미친거 같애 예전 dele 아 살아감 토르가스트 무슨 이름도 약같애 제약 그룬가스트 약같지 않아요? 슈퍼 로봇이름같은 이거? 주인공 기체? 슈퍼 로봇이름 그리고 저 이거 위크오라 있죠? 네 도련님, 도련님 전용으로 맞춰줬어요 시청자분이 그거 커스텀하다가 뻥나면 더 어렵긴 한데 제.. 잘쓰는 스킬 위주로 해줬나 보다 안쓰는거 빼주고 마이너지 제 위치까지 다 파악했어요 그니까 그.. 수제화 내 키 배치에 맞게 맞춤형 양법 예 맞출 수 있도록 너무 편하네 그러면 고수가 있나 나는 그거 만지다 뻥난적이 많아서 그냥 못 꽂히기나 그래서 저는 안 만져요 말만 해요 했..했으면 좋겠다 아 그냥 오다만 오다만 한다 아 오.. 오다라고 하면 좀 부어졌네요 이거 못 깹니까 이 퍼즐? 빨리빨리 좀 깨셨으면 하고 오.. 앗.. 뭐야.. 왜요? 어.. 어떻게 된거죠? 설마 장애물 통과 못하신 건가요? 말이 안되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직발경 그런거 거기 그릴 그릴에 구워줘서 아이 경력이 분단때부터 하신 분인데 아 진짜야? 나 가짜뉴스인줄 알았는데 진짜야? 아 리얼? 아 리얼? 어? 에엥? 어? 아 이거 뭐야 그냥 지나가는거 안되네 왜 안되죠? 어떻게 지나가는거죠? 한칸 한칸씩 그.. 미로처럼 가야되는건가? 아니 이게 안나오는게 있잖아 여기 안나오는게 거기서 이렇게 조금씩 이동해야되는건가요? 여기 보면 안나오는게 있습니다 여기있다 안나오는거 쉬이이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있다가 안나오는게 딱 있어요 그때 거기 싹 지나가세요 여기 안나왔죠? 오른쪽 맨날 오른쪽 여기도 보면은? 해보세요 자 봐봐 여기 안나왔죠? 쉬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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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부활 알았어요 부활좀 해주세요 제가 누군가를 가르쳐주는건 처음인거같습니다 흐흫 아 보고 이 길이 뚫린대로 한번에 슉 가는거였나보네요 예 보고 예측하고 안해도 보고해도 충분히 되요 그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거잖아 흐흑 대박이네요 얼마나 훈훈합니까 이게 에? 매정하게 그걸 거절했네요 남의 부탁을 형은 되게 뭔데요? 수도사님 함정 조심해달라는 부탁을 매정하게 거절했네요 어디야? 여기 채팅에 수도사님 함정 조심해주세요 아 그래요? 여기 어디다 못봤어 여기 넘어갔대 우리 길드가 그게 되게 활발하잖아요 네 조금 신경 못쓰면 넘어가서 매몰차게 아니 길드체 분리는 되어있는데 여기 전체는 그냥 다 모르는데 이게 내 피인가? 이게 내 피인가? 흐잉 넌 이 이 몰랐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고 지나갔어 아 저 그 아 저 주순봉님한테는 좀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왜에에에에에에에에에? 어? 어 아 또 뭐지 이건? 또 매몰차게 거절하신거에요? 뭐죠? 그렇게 애타게 부탁을 했는데 또 뭐? 아 이거 함정 이거 내가 만든거 아닌데 이거 그 원래 은신해가지고 다니는 앤가봐요 아시겠어요? 예 제가 실수한게 아니라구요 아니 그 뭐 실수... 뭐 함은 어떻습니까 또? 어? 그러게요 예 함은 어때 뭐 할수도 있지 실수를 하면 안된다는 고정관념에 너무 사로잡혀 그쵸 그거 고정관념이에요 내일 우리 진짜 우리 지금 저희끼리만 정해가지고 진짜 내일 길드 그 레이드 할때 한번씩 던지기 할래요? 리로이 젠킨스 아시죠? 리로아아 sólo.... 생 faded스 하면서 공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벤트? 이벤트 어때요? 한 명이 한 권씩 하기 theoret 형 그거 의식해서 안해도 할 수 있어요 굳이 의식 안해도 되요 굳이 의식 안해도 되요 이게 왜 굳이 의식화해서 하나봐서 그게 릴러 잔킨스가 그냥 닥돌한거죠? 닥돌? 네 화장실을 갔다와갖고 시작된줄 알고 그냥 때려박음 뭐 다 왜 달라지게 저는 아 나 얘 따라갔어 내 펫을 참나 펫이 본인을 따라다니게 설정되어 있지 않나? 아 난 펫을 따라갔어요 나 누군가 했네 너 이름이 뭐니? 어 여기다 와 이거 엄청 잘 찾으셔 야 이게 참 대단합니다 그죠? 어 나한테 너무 좋은데? 딜 엄청 잘하시네요 저 지금 막 풀로 했는데 어 침착맨님이랑 주호민 작가님이랑 더 놀라운거 뭐냐 저는 전설이 있는데 쭈형은 전설이 없어요 근데 딜이 똑같아요 아 전설을 하면 그러면 딜이 더오르네? 전설이 별론가봐 내가 보니까 그냥 완전 형 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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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면 딜이 미친듯이 올라요 와 미쳤다 오그림아 허수아비 파괴자 주펄린 그 전설 받고 한번 dps 봐야겠다 크크루크쿠 으흥 이 추가 목표 이건 뭐예요? 저거 하면은 령 하나 줘요 동그란거 이 안에서 누구 뭐 데려다줘요 이면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30? 왜 30이지? 이거 없어도 되잖아 이거 29 30 이거 차는거 아 소용돌이 치는 무기 령 령 어? 저기 있다 뭐 이거 안 되는거야? 도대체 모르겠네 가 아니 안 돼서 도대체 저거 여기 여긴데 이거 6단이라 그냥 막 가도 되는데 여기 어 막 막가기? 아니 길이 저쪽인데 몰라 한번 파밍하나봐요 그니까 6단은 파밍이 필요없어 8단도 파밍 한 분에 2만원 질풍의 토템이 무치기만 해도 되나? 바로 그거다 되게 범위가 넘네? 질풍의 토템 오케이 지명타 15% 예 나의 진행때문에 뭐 게임하느라 피곤한거니까 괜찮죠 안피곤해요 사실 게임할때는 게임 끝나면 피곤해지죠 반대가 반대가 되야되는거 아냐? 일하느라 피곤해서 괜찮다고 해야되는거 아냐? 하하하하 근데 게임에서 피곤하면 안돼 아 왜요?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알아 할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나 착한 사람이야 어? 나 방금 먹은거 미쳤다 뭐 먹었어요? 마무리 사격이 그냥 즉사시킨대 상 피랑 상관없이 20%? 응 아 혈전합달이죠 산성기도 오오 이게 참 흥정의 귀지시군요 오 오 오 이거 공산분 안기세요? 한분 가문도? 공? 공 위에서 푼대 위에서 푼대 흥 빨리 가도 될거 같은데 이제 영 저 엄청 센거 두개 먹었거든요 저도 저 무적 무적령 무적령 저 진짜 좋은거 먹어 지금 이럴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고고 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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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렁 아 옛날에 그.. 해령이라고 있었는데 해령이 그게 누구에요? 여자친구? 아니요 하구 렁을 보니까 생각나네요 아 렁 또 게임을 하니까 어때요? 추억여행도 하고 그죠? 좋네요 아 이게 노동하는거 같지? 이게 노동하는거 같지 이거? 키 누르는 노동? 군대에 가면 이렇게 단순한 노동시키잖아요 뭐 오면 뭐 눌러 그죠? 그거 하는 기분이에요 지금 지도할때가 됐어 지금 여러번 돌았기 때문에 같은거만 이게 같은거 계속 돌아서 그래 근데 지금 이 반복 숙달이 내일 레이드할때 도움이 될것이야 도움 하나도 안돼 진짜 왜냐면 내일 되면 까먹거든 그래도 딜은 해보.. 숫자는 이거 눌러보잖아 해킬리는 뭐 나도 모르게 리듬감이 손에 익지 않을까? 아 그럴수도 있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자 이거 아시죠? 해보세요 한번 전 이렇게 갈께요 나 왜 고치에 들어갔지? 형 아 너무 멀리 있습니다 가 계속 울려퍼지는데 나는 멀리 있을까 으응 아 으응 으응 아니 이 아 이거 침착맨 맞춤형 위크호라 아쉬운게 딱 하나 있네요 이게 다섯개 단계로 있었으면 좋겠다 자꾸 이거 찬거를 모른다 내가 가능하실까요? 혹시 선생님들 장인분이 있어요 제 수제 맞춤형 슈트 만드시는 분이 하셔야돼 위크호라 잘만드는사람 부럽더라 맥도날드 계약 끝났죠? 어차피 뭐 몇개월짜리 계약인데 도련님 도련님인데 도련님이 아니길 거부하면서 괴롭기 보다는 그냥 도련님인걸 인정하니까 진짜 편해졌어 오우 아까 왔던 나는 누구? 도련님 여기도 위 위 위 위 위 위 위 위 야 이거 안.. 캐스트 안했으면 몰랐겠다 으윽 어 이거 방패 어 여기 나왔다 나 이제 너무 세졌는데 괴물이 됐는데 어떡하죠? 고맙다 나랑 방랑자요 고맙다 나랑 방랑자요 와 어떡하죠? 너무 세졌네 어 령 먹고 가야되는데 아 맞다 기분이 좋네 아 막 아 아 아 으 가루가 됐네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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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6층은 보스만 있잖아 그죠 맞아요 여기가 마지막 층이에요 현실질적으로 5층은 보스만 있잖아 징하다 징해 쭈형 던전 돌 수 있을까? 못돌 것 같은데? 질려가지고 뭘요? 던전 돌 수 있겠어요? 질려서 그럼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저를 계속 도와주셨는데 돌아야죠 그러면 지겨운데 참고 앉겠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안돌았어요 디아블로 이슈 아 뭐야 왜 죽죠 절명기 있어요? 기괴하게 큰 집 아 이거 맞고 떨어졌나구나 이거 맞고 왔나 쑤쑤 피 쪼옥 슥슥슥슥슥 잠겨있다는데? 이거? 이거 퍼즐을 풀어야 돼 어? 됐는데 왜 안돼? 아니구나 아싸 나만 먹어야지 뭐야 벌써 싸우고 있어? 뒤에 령 있으니까 드세요 여기도 령이 령 스치는 바람에 어디로 가 데이 아니에요? 령이에요 령 어? 끝났다 와 아 아 저는 세 번 돌았는데 이렇게 지루한데 죽을 것 같은데 얼마나 지루할까 불? 사실상 블러드 셔틀이죠? 어 어 블러드 셔틀이라는 것도 아네요 다 단어도 아네요 이제 거의 마우저가 됐어 다시 명이에요 명이 아 아 아 아 내 관심은 오직 돈 돈 싫어 명예 싫어 아 아 블러드를 또 쓸 수 있다는 거 놀랍게도 각 층에 일일일 블러드 일층일 블러드 으 워려일 중 아 와 선성비료 세 개요 물건을 소비해드려도 될까요? 자 이거 하나 살겠습니다 돈 많으니까 애용해 주셔서 항상 하 하 모든 흥정은 가능하단 아 이거 아직 명을 안 먹었나 봐 잠시만요 예전 자리야 좀 더 가까이서 아직 살 수 없어 이야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전설 아 다시 다시 나오지 맙시다 다음주에 봅시다 다음주에 바로 옆방 가가지고 만드세요 어우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드는거 구경 같이 가실래요? 네 저도 사실 보니까 쾌가 있어요 실수를 잘못 만드는거 아니겠지 설마 그 뭐 공식 나와있죠 뭘로 만들어라 이런거 누가 알려줬죠 다 사냥꾼 몰라가지고 뭘로 만들어야되나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기억이 미안해 잠깐만 잠깐만 실수하면 안돼 엠 추적자 어깨로 만들면 되요 아이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210 210짜리 만들면 되는거지 210짜리 만들면 되는거지 210짜리는 2100원 들지않나 0원제? 정확히 모르겠네 190짜리인가 밖에 안될거에요 나 엄청 많이 집어넣는데 어? 그러네요 190짜리네요 2000개 있어야되네 네 2100은 이제 한번 뚫어놓으면 다음에는 딱 두개만 가면 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나중에 하면 됩니다 완전 이해했습니다 어? 0원제가 부족하다는데 왜지? 어? 형 저 0원제가 10개가 부족 아 저 아니야 100개짜리 있어요 저 지금 0원제가 아 퀘스트 완료를 안했구나 1240개가 있어요 어? 아니아니 근데 100개짜리 퀘스트 깬게 있어가지고 그럼 깨갖고 오면 되는거죠? 예예예 아이 그럼요 형 예? 아니 직발경 예 기형이도 어둠 땅 왔어요 형이가 누구야? 기형이 일로 와봐요 아 오리버스 왔는데 아 이미 왔어요? 나도 가야지 기형이가 누군데? 기형이 검정고무신 기철이 동생 기철이 동생 어떻게 던전 갈거에요? 안갈거에요? 저는 뭐 가죠 가면 아 가요? 주형 없어도 뭐 갈수 있잖아요 저걸 왜 안 데려갈려? 아주 형 피곤하시잖아요 아주 형 피곤하시잖아요 아 피곤하실까봐 다 풍어면서 말해 야 말드락서스의 브룸 됐다 이거 이쪽 던전 깨가지고 개규이 개구나 볼바르한테 영웅케 저 전설 만들러 갑니다 지금 네 만드십쇼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전설 효과 보지 자 자기 일처럼 하는거죠 나 또 이거 이거 레벤드레스 대장정캐를 좀 하고 있거든요 왕좌 왕좌 를 좀 안 따라 서 하나하나 다 말 듣는 애는 어르고 안 듣는 애는 좌패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작은 들어왔어 우리 쪽으로 몰라 한벤톤 전설아이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집결 터졌네 던근이 집결? 그게 뭐야 와 만들었어 미친 됐어요? 써요 근데 이게 왜 자꾸 없어지지? 30분이 안되는데? 와 나 어깨 미쳤다 30분이 안되는데 막 사라져 이게 왜그래? 보여드릴까? 링크 좀 걸어드릴까? 걸어주세요 좋네요 이거? 이거 경량들 다 이거 쓰는 겁니까? 저는 만들었죠 저는 2단계에요 손목도 받았어요 손목? 손목? 근데 두개, 두개 한꺼번에 못차지 않나? 광역할때는 손목차고 하고 이거할때는 이거하고 하고 이렇게 하는건가 보다 전설무기를 하나밖에 못차요? 213 네 전설템은 하나만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두개를 만들어도 갈아끼면서 가는거 같아요 그럼 저기 갈까요 이제 거기? 가실래요? 저기 어디였지 심장맨? 저편 저편? 저편 고 저편 저편 고 잠깐만 볼바란드 가야돼 저 쾌만 하고 돌 돌 누구꺼에요? 돌? 호민영꺼고 제꺼도 있어요 아무거나 해도 돼요 제꺼는 제 돌은 레벨 4짜리 돌 저는 2짜리에요 어디에요? 저편 저편 2단 저편 예 맞습니다 그 침착맨님 어디에요? 저는 저도 저편인데 4단계 아 4단 저편 2단 저편 저는 그리고 폭군 이거 뭐야 이거? 수정치? 그쵸 폭군이 이제 이번주에 이거 어디있어? 1단 2단계랑 4단계까지인가? 3단계까지는 폭군이라는게 붙는데 우두머리의 피와 공격력이 40% 증가하는 옵션입니다 단군 막냄인데 같이 갈까요? 어떻게 갈까요? 아 같이 가야죠 단군 간다면 아 그래요? 끝나면 제가 한번 납치를 시도해볼게요 오케이 지금 막내밤 반피 남았거든 지하시면서 왜 만들어 놓은거야? 귀찮게 보상? 어? 근데 죽어.. 어? 근데 전멸했어요 어 아유 말도안돼 단군 고통받는거 구경할까요? 뭐하는게 좋나? 이게 좋나? 예 구.. 구경이나 하죠 별거 아닌데? 이쪽 파티들 선수가 지금 4명이 있는데 보단 수학자? 이건 말드락서스잖아 와 근데 풍운이랑 저도 딜을 5천씩 하는데도 못깨네 나 수학자 꽤 올렸어 응 나 꽤 올렸어 가자 야 다섯개졌네 헤엑 꽤졌네 퀘스트하길 잘했네 퀘스트하길 잘했네 거 나 아이템 레벨 192가 됐네요 이제 그쵸 192요? 예 와 엄청 높네요 저 196인데 엄청 높네요 저 197인데 이 정도면 레이드 갈 수 있는거죠? 레이드는 그 우리가 가려고 하는 레이드는 보통 180정도? 175 요정도면 가는 레이드입니다 아아 180정도? 뭐가 안된다는거는 인간의 하자가 있다는거죠 그쵸 아 굳이 말하자면 아니 굳이 하자면 괜찮죠 저편은 어디에 있어요? 아 저편 우리 근처가 있을래요? 티르너사이드의 우측 하단입니다 몽환수배 아 좋습니다 오른쪽 아래 파란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알겠습니다 나도 가고 있어야겠다 이거 아 우편은 근데 단군의 파티 한 번 더 전멸 할 수도 있을지도 구경이나 할까요? 어제 저 어느 던전 가서 3시간 동안 못 깨고 나왔어요 어 너무 9시간 반 정도를 계속 잡고 죽고 잡고 죽고 하다가 결국은 포기했어요 5명이 기분이 좋았겠네요 개같았죠 기분이 시간 낭비잖아 완전 뭐 아무것도 얻는게 없이 아니죠 하는거에 왜죠? 도전하는거에서 재미를 느끼는거죠 아 그건 있었죠 일.. 1렘 2렘 할 때 죽을 때 한 100번 정도 죽고 잡았거든요 1렘을 예 그러니까 다들 그 성취감이 있었죠 2렘도 한 100번 죽고 잡고 뭘 도와드릴까요 근데 시간 낭비라고 하셨어요 지금 처음 가기 때문에 너무 기대됩니다 뭐 아이템도 못 얻고 뭐 이랬으니까 어 죽는다 됐다 됐다 살려야 되고 단군? 단군 한번 볼까? 단군 잘하잖아 우리 중에 에이스인데 어 승우아빠도 막 키라고 승우아빠도 지금 하고 있어요? 승우아빠 단군 그러고 이제 선수 3명 이렇게 갔는데 승우아빠님도 거의 준 선수라 근데 지금 25데스 하면서 못 잡고 있어요 마지막거를 승우아빠 승우아빠님하고 직박이형하고 하면은 누가 더 잘해요 승우아빠님이 더 템랩이 훨씬 높고 레이드 더 어려운 레이드 다니고 계세요 그래? 근데 막상 붙으면 할만해요? 형도? 승우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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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 야구부 출신 나 매직박 호락호락하지 않아? 저 이번에 그 공대원들 모으시는거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그 어려운걸 야구부도 그렇게 모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어려운걸 야구부 제가 제가 열 번째 선수였는데 들어가기 전에 아홉 명 딱 맞췄고 60명 만들고 나왔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약간 그냥 막 농구 좋아하는 애는 농구장가서 꼬시고 노는거 좋아하는 애는 술마시면서 꼬시고 마술 보여주고 막 이래갖고 형이랑 야구안할래? 막 이렇게 해갖고 꼬셨습니다 야 이거 거의 그거네 멋지다 마사루 섹시코만도부 만드는거네 그 과정이랑 똑같네 형 마사루였네요 아 이거 막내면 어렵네 15단 가니까 아 이거 막내면 어렵네 15단 가니까 근데 잡겠네 아 저는 저편앞입니다 아 저도 가면서 그 소환을 할 수 있게 응 그럴 것 같은데 엎 내가 안가본 데 갈 수 있나요 혹시 뭐 애기손님 오면은 울 울거나 할 수 있잖아요 치과에서 마술 보여주시나요? 딴거 보고 계시나보다 앗 소환 감사합니다 어? 단군 쓰읍 하아.. 단군 단군 전멸인데요? 근데 15레벨이에요 이게 말이 돼? 할 수 있어요? 저희끼리 가자 그냥 호민이 형.. 호민이 형 피곤한 거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고 단 없으니까 저희끼리 가도 돼요 다 공략할 줄 아실걸 아마? 저.. 저는 들어와 있어요 아 안에 계세요? 그래요? 우리끼리 그냥 한 바퀴 돌고 끝낼까요? 어 그것도.. 아 근데 어떻게 15단계를 가요? 15단계.. 나는 5단계도 못 깨겠던데? 저.. 나머지 세 분이 선수에요 그 힐러랑 나머지 두 분이 완전 선수 팀장면이 니꺼 꽂을래? 제꺼 꽂으면 형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나.. 이제 괜찮지 여기다 꽂으면 되거든? 아니면 2단을 먼저 하고 연습한 다음에 재밌다 단군이 끝났다 하면은 어 그럴게요? 알겠습니다 자 꽂습니다 호민이 형 과연? 아 잠깐만요 지금 한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아 데꿔야겠다 하나 둘 셋 넷 소환술로 데꿔야 되는 거 아냐? 어? 아직 안 왔어? 어.. 기와불러 이슈가 아 왜 하프메 자꾸 아 여기도 이미 있네 없어도 어? 여기 그것도 있어요 마나스톤 부부 있어요 형이 맨날 하는거 소라빵하고 밀하우스 자 가도 될까요? 얘네 악인이에요? 우셨나? 얘네 죽었네? 응 다 우셨네요 꽂아도 될 것 같아요 자이 엑스 아이고 아 그럼 제가 탱을 할걸 2단계입니다 2단계 그냥 가시면 돼요 앞에 다 모아가지고 어 퀘스트있다 여기 어 퀘스트있다 여기 아 퀘스트 받으시고 저 앞에까지 다 모아서 한번에 모아서 광 쳐야됩니다 여기 처음에 쿨기 털어주셔야 돼 저 앞에까지 오셔갖고 이거 되살아난 장군 위주로 딜 다 넘어트렸구요 퀘스트 쿨기있는 분들 여기서 서세요 일단 빙글빙글 뭐야 저거? 빙글빙글 이거 그 전사가 쓰는 무기 저기다 설치하는 나쁜 놈 저 팽이에요 팽이 어우 전설다니까 엄청 딜 잘나오네 어? 이병건덕이 어떻게하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주폴린이랑 그니까 그 궁써서 그래 궁써서 쿨기 아 쿨기 쿨기 근데 여기 쓰는거였고 여기는 보면은 여기 죽음예언자라고 있거든요 네 얘가 무슨 장풍같은걸 쏘는데 피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못피하면은 이제 떨어집니다 낙사 그래서 제가 방향을 대충 알려드립니다 근딜은 잘 보일거 지금 이거 앞에 여기 보라색 보라색 나 안보였어 빠졌어요? 안맞였어 아 안보여요 원딜은 저도 원딜로 많이 와가지고 그냥 그런 요소가 있다정도 모르겠어 오우 교만이 없기때문에 그냥 가게 와 주폴린 딜바 오천딜 와우 대박 어? 아 그거 혹시 핵힐링인가? 그거 까셨나요? 어 뭐야? 지형? 아 안깔잖아 어 그것도 안깔았어 안깔고 그냥 창의적으로 하시는데 이정도 뽑으시는건가요? 네 창의적... 예 대박 딜라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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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축키 쓰면 더 올라갈텐데 그치 지금 버튼 누르고 있는거에요 그냥 마우스로 저형 마우스로 툭툭 미친거지 사실상 여기 피하시고 칼날 폭풍 차단 나이스 영혼은 그냥 없어집니다 영혼은 그냥 없어집니다 없어져 아 그래요? 없어져요? 이거 다 모아오시면은 아 이거 나이트페이가 계시면은 사냥꾼 나이트페이자 예 아 이거 단지 열면은 주변에 데미지를 줘서 저희가 유리하게 싸울 수가 있습니다 열어볼까요?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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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이거 모아가지고 이렇게 왔. 네 지금 그럼 얘가 이렇게 기절할때 우리가 때릴 수 있다 여기 바닥 일러님 피하셔야 됩니다 어? 변이가 되었어요 저 여기 주술사가 있어 이걸로 이거 치유 나이스 해골 해골부터? 차단? 차단 안 돼 타졸도 차단 오 아카르 어 이거 왕이다 탐요 바닥 피하면서 하다가 제가 서있는 단상 뒤에서 그 올라와요 쪼같은 애가 걔부터 잡으시면 돼요 쪼부터 때리다가 쪼이 한 명을 주시해서 쫓아오거든요 그 사람은 좀 피하고 나머지가 얼른 잡아주시면 돼요 단상 위로 올라오니까 광역기 같은 걸 맞춰서 쓰면 돼요 이거 어떻게 요거는 이제 서로 피하셔야 돼요 안 겹쳐야 돼요? 네네 동그란 테두리 밖에만 계시면 돼요 서로 원끼리는 겹쳐도 되겠죠 뒤에 요거 나왔어요 도망치세요? 어떡해 그 대상자는 피하고 아 영혼 약활자 죽어라 빌멸차 아탈라 이거 나 박카르를 섬겨라 죽어라 아 쫄부터 더 이게 번지기 때문에 서로 맞으면 번져요 맞으면 무한으로 번져요 서로 서로 아 맞으면 안 돼 딜을 안해도 피해도 죽어라 빌멸차 영혼 약활자의 도움을 맞고 저 쪼르를 제가 처리해줘야 돼요? 어 금딜도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원딜이 좋은게 이제 어차피 때리면서 하니까 되는건데 해주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금딜이 둘이라서 사냥풀 혼자 다 할 수 없어 영혼 약활자의 죽어라 빌멸차 아탈라 이런 나 박카르로 죽어라 빌멸차 영혼 약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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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루스 없네 이제 저것만 때리 보스만 때리면 될 것 같아 죽어라 빌멸차 영혼 약활자의 불률을 맞고 아 근데 우리 그 블러드를 안 썼었네요 깜빡 제가 달라고 안 요거 겹치지 않게 계속 가져가거든요 어 이병건덕이 1등 어떻게 3명이 똑같죠? 어떻게 3명이 똑같죠? 막내면 4개 나오나요? 저 2단을 안와봐가지고 4단인가 하카르는 4개예요 공완수 주민이구나 영혼을 내놓으란 말이다 라스타카를 비롯한 모든 잔날라 그쵸? 보통 택이 같이 들어가야죠 각자 믿어봐야죠 우리 나머지 멤버들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쿨기 모아서 가시면 저 주오미님 저 앞에 단지 있잖습니까? 네 어어 지금 가서 단지 눌러주세요 네 여기서 가면 지금 지금 누르시면 됩니다 나이스 타이밍이 그래도 맞았다 타이밍 얘가 그 쪼를 깔 때 단지가 해결해줘요 없으면은 되게 힘들게 막 다 해서 잡아요 나이트 페인만 열 수 있는 건가요? 네 몰아주세요 이거 다 몰 자 쿨기 여기서 털죠 다 많이 모았으니까 쿨기 있는 분들 터세요 저거 뭐지? 어 뒤에 저것도 에드 되겠다 그냥 도망가줘 올라가줘 올라가줘 하아 어 잡았네 그냥 assume 잡아도 되 형 왜 그거 됐어요? 저 이거 첸이에요 첸 그거는 그거 없나? 바가지? 아니 저기 항아리? 됐다 부원 썸디에게 도움을 청하는거 도움을 청하는거 내가 알고보니까 그거였어 중간관리직이었어 이 치과형 청공기는 기둥 뒤에 여기 자리에서 탱해주시고 요렇게 숨어야되요 이따가 제가 시야에 보이면 데미지를 주는게 있어서 치과형 청공기 치과형 청공기요? 치과형 청공기가 뭐에요? 드립이 아니야 몰라 나도 구멍내는 천공기라는건 구멍낸다는 뜻인데 그쵸 치과에는 저런게 자 이때 기둥 뒤로 숨으세요 아 저..저도? 지금 지금 아 아니면은 아 이렇게 끝나면은 다시 때립니다 예 또 이해로 없군요 기계공학인 분 아 제가 기계공학인 분 두 마리 데려오시면 돼요 두 마리 땡땡이 땡땡이 까지 어디서 싸워요? 여기 뒤에 그..기..기 뒤에 네 이거 싸워요 이거 맞지 마세요 파란거 너무 많이 들어요 이거 뭐야 흠 파란 대상자 되시면은 까지 여기 천공기가 한 마리 더 있거든요 요 동굴 지나가면은 네 일단 요거는 다 잡으시고 세 마리 천공기는 잡지 마시고 шая 회전 가속을 봐 뭐 이제 앞에 갈갈이 티어는 청공기 지금 방금 저 청공기 위치에서 탱해주시면 돼요 요..여기서 탱 이제 숨어야되요 좀 있다가 숨으세요 됐어요? 넵 나오고싶죠 때리면 맞네 겁쟁이같이 아 이렇게 오케이 여기 어? 잠시만요 여기는 차단을 좀 잘해야되는 곳인데 일단 제가 잡아요? 이건 일단 터지고요 저절로 빠지시면 되는데 얘 얘 얘가 차단을 막 하거든요 필요하거든요 심창맨님이 첫 차단 한번 나이스 다음꺼 제가 하겠 아 여긴 아직은 이제 경화라는 주간이 아니라 이거 두 마리 같이 저 뒤에 하나 더 있거든 야 야 잠시만요 차단 되면 틈틈이 해주세요 예 안된다 이거 힐이라 차단 안되면? 안될 아 태네 왜 안됐지 있었네 안에 세 마리 있어요 세 마리 같이 옆에 애드됐어요 어 뭐야 지나가는건가? 수액게임 이거 미니게임 밑게 세 마리 같이 여기도 차단 되는만큼 해주시면 좋고요 어 이거 좋다 이거 빨리 잡고 좀 어려운데 여기 여기도 미니게임 이거 맞으면 죽어요 이거 아 이거요? 네 이거 기름 맞으면 떨어진 밑으로 길은? 또? 어 아 또? 뭐지? 부활이 되나 안되나 모르겠네 여기서 부활 해보실래요 안될수 여기서? 해볼게요 아 태어났는데 어? 부활 어 아 그럼 다 뛰어오셔야 되는데 어 어디지? 보통은 일어나시면 안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마중 나가요? 아니 길 아시 거기 들어올수 있을걸? 거기 무슨 문 안으로 건물같은거 안 계단 두번째 나 일단 왜 죽었는지도 몰라 지금 그 똥물 맞았어요 아니아니요 체폴리님 그 뒤로 뒤로 빠꾸 빠꾸 해서 그 6시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 네 라이언 일병구학이네 다 전멸하잖아 결말 여기 사진님이 계시다가 땡겨주시면 될거 형 응? 이 와중에 책을 읽으면 어떻게 해요 뭐라고? 책을 읽으면 어떻게 해요 형 지금 두루마리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아 이거 네 병건아 어디있어? 여기있지? 책 하나 줄게 이거 좀 읽어볼래? 네 저 읽고 이렇게 저 있어요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한 소설 있어? 네 엘프의 굴레 자 일러스트 엘프가 굴레에 있는 묵직한 그의 주먹이 끈적하게 철퍽 소리를 내며 오우거의 얼굴 측면에 꽂혔다 투실투실한 덩치는 흡사 매직박에 감사합니다 어 오셨네요 가시죠 속보 단군 네 48데스 중 48데스요? 막내 못잡음 우리가 먼저 끝날수도 있어 아 근데 시보다는 좀 오바하긴 했어 왼쪽 왼쪽 여기는 그 마나스톰 부부거든요 우리 전장에 가면 마나스톰 있잖아요 예예 그 쟰데 무슨 수정을 소환하면은 그 수정을 가려 가리는거 우리 옛날에 해봤죠 시종장 있는 곳에서 네 가끔은 쟤한테 안가게 가리는거 하나 있구요 네 그 다음에 번개를 만들어요 머릿속에 두명한테 네 그러면 둘 사이에 번개가 치거든요 네 그 사이에 쟤를 껴야돼요 아 그러면은 데미지가 우리 뭐 이렇게 줄넘기 어 그 막 이렇게 줄넘기 돌려서 하는 애처럼 나랑 상자 사이에 저 보스가 들어가게 해주면 샌드위치 그래서 데미지를 줘야돼요? 그쵸 예 그러면은 찌지직 그 지나갈때 이제 저한테 데미지가 들어가요 음 오케이 차단을 잘 받아야돼 미라우스를 샌드위치 그리고 무슨 동그란 기절걸리는 파란 전기같은게 걸리거든요 네 그러면 원래 그거 다 피해야되잖아요 멀.. 혼자 빠져야되잖아요 전기 걸리면 네 우리 팀한테 데미지를 주면 안되니까 네 네 근데 여기는 그 전기로 저 미라우스 마나스톰을 테두리로 맞춰가지고 네 쟤네한테 기절을 줘야돼요 아 끝자락만 맞아요? 나머지가 빠지는거 나머지가 쉽게 말하면 네 그렇게 하면 돼 끝 끝 끝으로 해주는게 좋아요 왜냐면 훅 들어오면 우리 나머지가 많이 움직여야되니까 아 아 원의 테두리로 쟤네를 맞춘다라고 생각하면 아 이해했습니다 해보시면은 뭐 이거 나오니까 네 아마 힐러님이 다 살리실거 같긴 한데 알고 계셔야 되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고고 이거 초불 초불할까요? 블라드 블라드 가능? 블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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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요거 요거를 이렇게 가리면 되구요 나 손가락 지정이 됐다는데 그게 뭐에요? 이게 그거에요? 요거 한명 가려주세요 보라색 요기 자가리 그쵸 그쵸 나이스 손가락 지정된게 그거 아까 말한거 사이에 샌드위치 해야되는거 저렇게 두분 그러면 사제님의 반대 그 점대칭으로 아 지금은 안맞았는데 뭐 그런식으로 하면 됩니다 사제님이 아마 이걸 못들으셔가꼬 나랑 이제 저기 못맞췄네 나 이해가 안됐어 뚫어놔야되 이거 샌드위치 대작전 이제 이제 와이프가 내려온거고 거의 똑같은데 얘는 무슨 폭탄 던지거든요 아 그거 끝자리에 맞추기 요거 클릭하면 돼 자기 주변에 있으면 해체 어 나 이거 이거 콜로 얘 맞춰주면 좋아요 테두리 맞았나? 안맞았네 같이 기절 안맞아 저거 제가 번개 요거 제가 해제할게요 제가 빨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폭탄은 제가 해제할게요 때리다가 요거 보세요 나머지 빠지고 나머지 빠지고 나한테서 빠지고 네 기절할때 좆패고 좆패고 아 좆패고 다 맞추고 1% 요거 테두리로 맞추고 어 나이스 굿굿굿 이제 만화성 잡고 그러면 잡으면 또 내려오 그러면 또 잡고 어 턴클링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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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왜이렇게 개조가 됐어? 몰라 그래서 여기는 메카곤이라는 구역 턴클링 개조됐구나 쟤는 테마파크 같네요 진짜 그러네 테마파크처럼 또 다음 테마로 갑니다 구역있네 그쪽은 약간 좀 자연과 같은 그런 아제로스에 있던 네임 63%만 하나도 100% 되나? 네임드들이 있으니까 더 그거 하네 여기서 더 잡으면 되겠지 여기서 더 잡으면 되겠지 이거 지나가면서 이것도 구경하고 그죠? 저 뮤지컬 아 병건질검님이 180% 요거 그 흑골 위주로 때리면서 그 차단 좀 봐주시고요 이 뒤에 해군 원래는 이거 이제 데려가가지고 저쪽 그 항아리 쪽에서 싸우면서 항아리 열어가지고 해결하면 좀 더 편한데 아 그러네 항아리 있었네 네 이게 2단 4단 이럴때는 그냥 맞으면서도 되는데 좀 올라갈수록 그런 공략이 완벽하게 안되면은 못 깨게 쫌쫌 어려워져가지고 어 어깨 알아두면 좋죠 부원 썸디 사이먼 도미니 부원 사이먼 도미니 어 N R C O O 요거 여기 그 하얀 물 맞으면은 되게 아프거든요 아프네요 아 아 어 호기심에 맞아봤습니다 저도요 사이먼 단수가 올라가면 한 번에 죽는 경우도 있어 몸말리는 호기심 어 뭔지 배송을 정리해야합니다 어그그그 점프점프하면서 때리시면 됩니다 왜냐면 저 우리 병건제일검님이 말씀해주시는데 네 최면성 반짝면 뭐 이거 있잖아요 네 먼지를 묻혀요 이 먼지를 털어내지 않으면은 잠드는 그런 설정 점프로 털어낸다 맞으면 원래는 맞은 사람만 하면 되는데 헷갈리니까 점프하면서 보통 여기는 하죠 아 저 영원한 잠 근딜은 막 점프할 수 있는데 캐스팅하는 사람들은 점프 잘 못하니까 근데 저 근딜이 잠들었는데요 깜빡 점프 안했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뭔지 안 털었어요? 아 여기 오른쪽 다 잡아야 되는데 여기 오른쪽 다 잡아야 돼요 네 여기 몇 프로만 쳤나요 여기 다 데리고 오시면 여기서 항아리 열면 돼요 더 데리고 오세요 이제 열면 되겠다 열어주세요 네 그리고 때리세요 잠시만요 저 퍼센트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미스레쉬 미스레쉬 미스레쉬는 뭐 그거 아니네 보스모 중간 보스 아니네요 네 좀 더 잡아야 돼요 저희 여기 조금 저거 두 마리 안 잡아서 그런가 조금 부족한데 여기까지 세 마리만 잡죠 네 네 네 네, 이렇게 오른쪽에 붙어서 네, 이러면 된 것 같습니다 요거, 요거 잡으면 됩니다 어, 글로 패스하면 안 되는데 이거 잡아야지 퍼센트가 맞는데 오케이 모아주시면 다 잡아야 됩니다 여기 다섯 마리까지, 요거 거기까지 그냥 이거 쿨기, 쿨기 털, 털어 2단이라? 점프, 점프, 점프하시고 오른쪽으로 붙어서 가셔야 돼요 왼쪽에 은신 몹이 나오거든요 네 이런 걸 왜 알고 있지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기까지 잡으면 딱 100% 어쩔 거예요 오른쪽으로 붙어서 오세요 그 다음에 여기 쿨기 쓰지 마세요 혹시 돌아오셔도 네 마지막 보스에서 꼭 써야 되는 구간이 있거든요 네 제일 세게 때릴 수 있는 대지정령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거 여기 쓰지 마시고 마지막에 혼자 혼자서 탈출해야 되는 게 있어갖고 네 그때 쓰셔야 돼요 어, 이거 99냐? 하나 뭐 못 잡았는데 나가서 하나 잡으면 되니까 점프 풀림? 네 일단 잡고 마지막에 하나 더 잡으면 되니까 그 뭐지? 여기 그 무슨 바닥에 하얀 거 깔리는데 네 그거 밟으면 점프 되거든요 네 본인이 폭탄에 걸리면 터지기 직전에 혼자 올라가서 터져야 되는 약간 그런 설정이라 거기 뭐 3, 2, 1 그거 뜰 겁니다 DBM 깔으신 분들은 네 3, 2 그럴 때 올라가시면 돼요 네 어디로 올라가요? 공중으로 그 하얀색을 밟으면 약간 방방처럼 하늘로 뛰어줘요 네 본인이 터진다고 메시지가 나오면은 그걸 밟으면 하얀색 방방 타고? 어 어? 하얀색 방방 타고 뛰면 된다는 거죠? 올라가라 어 혼자 올라가라 본인이 폭탄일 경우 어 그리고 전체 폭탄일 경우도 있어 그럼 전체 다 올라가고 한 명일 경우 한 명만 올라가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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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죠 블러드는 아끼셔야 돼요 네 저거 저거에요 좀 이따가 요거 요거 광선 같은 건 피하시고 폭탄 걸린 사람만 밟으시면 돼요 이거 비전번개 이건 상관 안하셔도 돼 가리네 이거를 피하는 거고 비전번개 비전번개 비전번개는 서로 이렇게 여기서 1,2,3 틀면 올라가야되요 저 친구가 터진 전체에 올라가는 거 아 아 저는 어디로 갔어 도대체 있었구나 이건 저만 저만 이거는 다같이 2 2 1 지금 어 못했다 너무 일찍 뛰었어 수정기 다 쓰세요 쿨기는 쓰지마 이병건더기 2 1 어 좀 빨리 올라간거 같은데 아 아 이렇게 되었구나 저 그동안 안걸린거였네요 맞아요 삐이이이 É 이게 왜 이 도...? 각자 걸리는건 지금 처음 걸렸어요 삐이이이이 이썔라고요 99%네 상관없어요 아까 뭐 한두 마리가 빠졌나봐요 영혼이 됐어 여기잠깐만요로으로 잡고 가죠 한마리요? 예 여기 3마리 껍질 쓸써 여기있다 밑에 로머를 잡아도 되는데 안잡고 바로 끝나면 좋아 풀기는 쓰시면 안됩니다 이따가 풀기 쓰실 때가 있어 이따가 마지막 보스 막 잡다가 각자 포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한 명씩 네 그럼 거기 한놈이 있어요 대기하고 있어요 걔랑 맞다이를 쳐서 걔를 죽인 다음에 토템을 클릭하는게 있거든요 그쵸 걔를 혼자 들어가서 걔를 확실하게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걔를 잡을 때 온갖 쿨을 써서 잡고나서 커다란 나무토막 토템이 있어요 그래갖고 고거를 클릭하면 됩니다 블러드는 다녀와서 쓰는게 좋습니다 개인쿨로 잡고 아 지나가는거지 어 갔다와서 블러드 키고 네 저 나 이거 기둥마크를 못만드는데 항아리는요? 항아리는 안쓸거구요 아 기둥 만들어주세요 대충 이 위치에 나오는데 그 동그란거 있죠 저기 수광색 동그라미 오른쪽 네 저기에 침착맨님 들어가셔야 돼요 이따가 포탈이 나올거에요 중간쯤에 들어가서 쿨기 써서 잡고 나무토템 클릭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니까 제가 저기 열리면은 제가 들어가서 들어가서 걔 물리치고 나와서 블러드 쓴다고요? 그쵸 물리치고 나와서 나와서 이제 블러드 딜타이밍이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저기 왼쪽에 세모 역삼이 주호민 작가님 네 제가 여기 다이아몬드 별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따가 뭐 포탈 열려요 하면은 각자 자기 지금 말한 자리로 들어가서 거기 있는 포탈 들어가갖고 쿨 쓰고 잡은 다음에 토템 클릭하면 되구요 그전에는 얘가 잘 보면은 양손을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네 권투선수처럼 제가 오른쪽을 이렇게 때리려고 땡겨요 펀치도 땡겨 오른손을 땡긴다? 왼손은 나와있고 오른손이 어깨가 뒤로 빠져있겠죠? 네 그러면 오른손으로 때릴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왼쪽 이쪽으로 피해야돼 왼쪽으로 다같이 뒤로 땡긴 팔 없는쪽으로 그쵸 그렇죠 왜냐면 이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또 반대쪽 팔을 땡깁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이동 가운데 기준 오엑스퀴즈처럼 그리고 양손을 샷건을 쳐요 바로 앞에 그거는 근딜만 해당 주호민님은 좌우만 피하면 되고 알겠습니다 뒤로 가야돼 그러면 그쵸 중간쯤 원딜 위치로 빠지면 되죠 음 알겠습니다 어렵네요 그러고 가운데 있다가 좌우하고 뒤로 원딜 뒤로 원딜 뒤로 하면 뒤로 빠지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동그란 폭발물 같은걸 걸거든요 그거는 최대한 그냥 뒤에 이렇게 깔면은 뭉쳐서 깔면 그게 나중에 터져요 깐 다음에 빠지면 돼요 그거는 해보시면 알아요 그거는 설명드리기 좀 어려우니까 제일 중요한건 포탈 들어가서 잡고 나온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주의 기에 걸리면 서로 걸린 사람끼리 뭉쳐서 바닥을 같은 자리에 겹치게 깔고 퍼진다 양손 피하기 포탈 들어가기 기에 같이 깔기 이렇게 세가지 기에 걸리면 바깥으로 나와서 자건 오른쪽 왼쪽은 해줄께요 아마 처음에 못잡을 수도 있는데 좀 어려워서 고고고고고고 쿨기 처음에 쓰지 마시고 안에 들어가서 쓰시고 예 가시죠 저 기에 걸린 사람 뭐야 나야? 뭉쳐가지고 아무데나 여기 깔죠 병거님 여기 그냥 적당히 저거 이제 터지기 때문에 왼쪽 왼쪽을 피하세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 샷건 샷건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아 이렇게 쟤를 본 상태에서 말씀드릴게요 쟤를 마주보고 왼쪽으로 가야되는지 오른쪽으로 가야되는지 뒤에맨들 에모쪽에 깔죠 뒤에 침착맨님 이쪽 그냥 깔고 그 다음에 저기로 안가면 돼요 저에게 자꾸 걸리지? 이쪽 있죠 적당히 까세요 아 있죠 문쳐서 문쳐서 펀치 날라온다 왼쪽 왼쪽 왼쪽으로 왼쪽으로 샷건 샷건 아 아 죽었다 오 살았네 뭐야 어떻게 하는거야 이제 그 포탈안에 들어가는거 아 포탈안으로 들어가요? 네 한번 들어가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가서 쿨기 쓰고 잡고 나와보세요 어차피 이거 다시 확인해야되는데 그냥 보시면은 어떤가 그냥 확인차? 거기 조각난 환영을 각자 잡고 어떻게 피해가 클릭해서 나오는게 맞다이러 잡을 능력이 안되는데 하하 거기서 쿨기 그런걸 궁을 다 몰아써야돼 토템 클립? 아 여기다 침착맨님 잡았고 나 어떻게 하고 탱님도 혼자 가서는 못잡을거고 아마 나 흠흠 힐러님이 여기를 안해보셨나봐 네 브리핑도 못들은거 아닌데 조심해 아 네 그거 어려워요 원래 저 조드로 엄청 죽었는데 저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뭘 보라는건지도 몰랐어 아 범이가? 뭐야 정장났었어? 덜 맞는 수 밖에 없어 이거 보니까 맞아 나 좀 알겠어 제가 오른쪽 왼쪽 방금 저도 기획가느라고 못불렀는데 불러드릴게요 내가 아까 너무 많이 맞았어 그래가지고 아까 힐러님이 뭐 이상한 천사나왔어 아 여기다 여기여기 다시 나올거 같은데 어 여기여기 리셋 리셋 아 그 맞아요 오른쪽 왼쪽 샷건은 순서만 랜덤이고 딱 세개 세 번 치는거에요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샷건 한번 세개니까 뭐 왼쪽 오른쪽 쳤다 그럼 다음은 무조건 샷건이고 이런식으로 아 알겠습니다 아시면 돼요 일단 그 안에 들어가는거가 중요한데 우주에 기회 걸리면 다른 사람과 내가 피하기 용이하게 잘 깔아주시고 구석에 구석에 뭉치게 깐다 이런 느낌이면 될거 같애 응 고고 고고 고고고 고고고 nu oper해서 해초바야될거 좀 어렵것 그리고 쿨기는 아까 토템 들어갔을때 쓴다 자 기회 우리는изнес...] 요쪽 에다 항상 깔죠 excuse 너무 우리가 미리 나왔나 너무 우리가 미리 나왔나 여기에여기 그대로 그대로 침착민님 그대로 가지마 자 다음 샷건 샷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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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세요 오른쪽 나이스 때리시고 이제 다시 요 패턴 반복 계속 몇번 자 기회 이번에 오른쪽에 갈까요? 어 샷건 아닌가? 기회 한번더 샷건 피했고 어 오른쪽 오른쪽으로 오세요 오른쪽 이번엔 왼쪽으로 왼쪽 가시고 가서 때리시고 샷건? 자 이제 포탈 찾아가세요 자기 포탈 들어가서 그 풀기 다 털고 나무클릭 한번 해주세요 아 나 불러들렀다 어떻게 괜찮아 괜찮아 오히려 좋을지도 자 이거 확실히 잡는게 좋아서 뒤에보면은 나무 그 스템이 있어요 잡았습니다 나이스 저도 잡았어요 팀장민님 잡으셨나요? 네 그럼 얘네가 와서 도와주는 컨셉 여기 토템에서 풀린 애들이 우리가 풀어준 애들이 와서 때려준다 어디로 가요 이제 블러드를 하면 가만히 있으면 와줄거에요 이제 풀 딜 여기서 풀 딜 그러면 엄청 빨리 잡으면 그냥 끝나거든요 여기서 딜이 세면 아무것도 안해 그냥 개 딜만 하면 돼 한동안 제일 아프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거 이거 패턴 좀 해야돼 못 녹여가지고 아까 한거 없고 펀치다 오른쪽 오른쪽으로 오른쪽 샷건 샷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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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왼쪽 왼쪽으로 가서 때리기 때리세요 때리세요 한번 더 해야되나봐 너무 못 때리고 들어갔다 아니 블러드를 아꼈으면 뭐야 이거 때리려고 하면 뭐하고 아 이거 어쩔수 나이스 어 잡았네 10%까지만 잡으면 이기는거야 얘는 나중에 또 쓰나보다 그죠 얘는 또 나중에 캐릭터 쓰나봐요 저들에게 아 안죽여넣는거 보니까 무예젤라 응 아 힐러님이 드셨네 어 나도 먹었어 나도 먹었어 명 아니에요? 아이템 아니지 않아? 제이나 근처로 갈 수 있게 됐어요 아 이상한거 그건 모르겠네 그거 퀘스트 아이템인가 허세가 심하구나 부원삼 그러면은 돌이 2단 돌이 돼있나요? 지금 아까 누가 꽂았죠? 지영 제가 꽂았습니다 그거 어떻게 돼있나요 돌이 뭐가요? 그 돌이 변했나요? 어떻게 돼있어요? 돌이 그대로 있어요 그럼 저편 2단인가요? 신화 레벨2 이렇게 돼있는데요 보여드릴께요 세기돌 옆에 뭐라고 써있어요 세기돌하고 티르노사이드의 안개 아 티르노사이드 티르노사이드 뭐 더하실거면 티르노사이드 가면 될 듯 아니면 내일 뭐 9시니까 그전에 한다 지금 늦어가지고 저희 점심에 촬영해야 돼 같이 촬영해야 돼 응 그니까 여기까지 일단 오늘은 내일 레이드로 승우아빠도 같이 촬영했는데 왜 승우아버지는 그래서 오늘 좀 일찍 들어가신다고 했어요 3시에 승우아버지는 피할 수 없는거잖아요 저거는 15세기 15단인데 우린 2단은 그냥 언제든지 안해도 되잖아 15단이면 여기까지 일단 저 여기까지 오케이 아 오늘 덕분에 전설템도 만들고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와 딜 봐 그 딜 결국 1등이야 그니까 전체 딜도 1등 마지막 딜도 1등 전설 딱 뽑으니까 동등한 조건 되니까 딜 이렇게 뽑네 불편해할 것 없다 아 아 저는 촬영이 없어 예 저는 촬영이 없어서 더 돌 수 있어요 마지막 저는 또 육아전장이 기다리고 있어서 아 좋죠 촬영하는게 나은데 쾌감이죠 그거 쾌감입니다 흐흐흫 흐흫 열 받네 열 받네 네 맞췄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전설 아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전설이나 만들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네 내일 봐요 그럼 여러분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들어 왔어 예 들어 왔어 난 자러 갑니다 네 들어가세요 어 아우 여기 안올라가 하 결렬 내가 거울아 거울아 했는데 어떻게 하는거야 어 오 여기 뚫렸다 오 그럼 이걸로 바꿔야지 아 아 인베네 맞아 인베네 이거 있어 두배의 소용돌이가 생긴대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근데 이건 전기네 이것도 있거든요 근데 나는 이거 용암채찍 안써서 이걸로 했거든 이게 맞아 어 아 그러니까 아까 만들어주신거 이것까지만 적용시키자 Critic 침창맹고술 1-109 나와서 침고술 이것도 적용이 되서 응? 가져오기 싹재 이름 변경 짐 창맹을 구웠어요 크아 아아 이거 이걸로 됐네 이거 됐네 아니 쎄지 쎄지 아 좋다 좋다 아 좋다 아 이 맛이다 아 이거야 이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치 이렇게 되니까 좋네 아 8분 남았네 이거 8분 기다려야되지 이건 솔직히 그죠 편지나 보자 8분은 기다려야지 이 분이 계속 막 뭐 보여주거든요 잠깐만요 1분 동안 특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분 동안 특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크아 변경도 할 수 있어 도련님 통신교육 도련님 통신교육 1분 동안 특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내인들마다 단일특 광특 변경하면서 하래 어딨지? 근데 어디에 들어간거야? 내꺼? 방금 들어간거 어딨어? 도련님 음 동영상 전설하고 검색 아 여기 있네 요걸로 바꾸는 거래 이야C 보스별 가야되 감사합니다 태양왕 케이터스 있나봐 태양호 캬씨 돌군단장군 데나트리우스 얘 죽어? 근데 얘 죽어 아니면 그거대? 이거는 내가 내일 시작할때 한번 읽어볼게요 내일가서 보라고? 죽기에는 좀 그러지 않나? 그치? 안죽어 급이 있잖아 여기 각 대륙 대빵인데 죽으면 좀 그렇잖아 아 그리고 나 이거 아이템 있었는데 왜 자꾸 안먹지? 이 아저씨 이 아저씨 죽고 싶나? 이 아저씨 아으씨 지네 왜지지? 저 왜져요? 왜짐? 아 블러드 안썼데 블러드 안씀 등장 아 난 힐 해야지 마나가 별로 없으니거다 마나가 부족합니다 뭐 먹자 지 쿨기 다 써가지고 시간 끌죠? 추하죠? 시간 끄는거 봐 도망간대 아 못났다 못났어 진짜 알았어 쿨기 돌아올때까지 기다려줄게요 그거 뭐 못기다려주겠어 기다려줄게 언제 돌아와? 언제 돌아와요? 다시 못쳐봐봐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으흐흐흐흐흐흫 뭐야 이거 뭐가 자꾸 들어와 퓨흐흐흫 아흐흐흫 아흐흫 아흐흐흫 아흐흫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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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마그아르 놈 어딨어? 야 마그아르 위로 올라와 4점 내기 아 여기 아닌데 4점 내기 아니 대전 깔면 내가 질 수가 없지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아 여기 4점 자 일로와 어차피 대정 시간이 좀 남았어 여기 좋다 여기 좋다 야 마그아르 놈 어딨어? 왜 안와 마그아르 놈 마그아르 마그아르 아 아 어? 왜 내가 져? 아 내가 이겼네? 아 왜 아 왜 왜 왜 왜 내가 지냐고 편팔하고 편팔하고 아 아 개념하다 어? 뭐야 아 나 이거 안 썼네? 아 아 아 아 바로 해? 그럼 바로 해 쫄았나? 가로시처럼? 하하하하 마그아르 놈들 아 어 뭐야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에라이 마그아르 놈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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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겠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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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시가 그렇게 가르쳤었냐? 아 마그라 마그아르 놈 수 하하하하 네 네 7대0 저 갑니다 아 마가하르놈 자 이게 또 승부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만약 있으면 다 우승하죠 그쵸? 만약 있으면 다 우승 여관에 늘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밤에 그거 있으니까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전사가 돌진하면 어떻게 해야 돼? 어? 돌진하고 바로 공포 걸리던데? 대정을 깔아놓고 시작했어야 돼 그치? 대정도 쿨 돌잖아 진동 토템 아까 깔고 시작했거든?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치사하게? 안 들어온다 토템 몇 개 박아놓으니까 안 들어와 축전하고 깔아놓으니까 안 들어와 아까 돌진해가지고 축전해가지고 한번 당하더니 안 들어와 처음에 시작할 때 축전 딱 돌진할 거 생각해서 축전 바닥에다 깔아놨거든? 달려오자마자 이러고 있었거든? 마그아르놈이 좀 약간 오크의 긍지가 없어 막고라를 좀 이상하게 재해석했다고 볼 수 있지 2단이라고 볼 수 있지 오크들의 막고라를 자기식으로 재해석했어 이게 뭐 원조 오크라고는 하는데 뭐 요즘에 뭐 실생활 라틴어 씁니까? 그쵸 도퇴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도퇴된 거라고 봐야 돼요 도테 오크라고 부르겠습니다 앞으로 저 오크는 도테 오크 다 초록색으로 진화했는데 도옥이라고 하겠습니다 도옥이 도테 오크 도옥이 자 도옥님 고생하셨고 오늘 그 갤라쇼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